오늘의 동화, 부부의 용꿈 전라북도 정읍군 칠보면에 용꿈을 꾼 이도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도지 아버지는 그곳에서 낳고 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지방에서 살다가 이사 온 사람입니다. 이도지의 본래 고향은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사도 잘 가고 잘 와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한 마을에서 몇 대씩 대를 이어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중에는 오래 사는 사람들이 터세를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도 아닌 상사람이 다른 마을에서 옮겨와 살기란 무척 어려웠지요. 칠보면에는 반촌이었습니다. 반촌이란 조선시대의 양반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이지요. 상놈들이 사는 민촌과 반대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양반은 구품 이상의 관직에 오르지 못하면 양반층에서 탈락되었어요. 그러나 지방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향반이라 하여 양반으로 통했습니다. 향반이란 시골에 내려가 살면서 집안에 여러 대 동안 벼슬을 못하던 사람입니다. 반촌은 각 고을의 도성밖에 형상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칠보면에는 반촌으로 양반과 향반 그리고 상놈 이렇게 여러 계급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도지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사 온 사람으로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양반대로 무식한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마을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지 못했지요. 다시 말하면 왕따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도지를 비롯한 가족은 당연히 상사람 대접을 받고 살았지요. 가난한 이도지는 먹고 살기 위해 남의 지비를 하며 품삭을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남의 가축을 돌봐주고 논도 갈아주고 과일도 따주고 하며 품삭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날품파리를 해서 먹고 산 것이지요. 하루는 이도지가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왠 사람이 서책을 한 짐 짊어지고 이도지가 일하는 옆으로 왔어요. 서책은 지금의 책을 말합니다. 이 시골에 웬 책이지? 밭을 갈다 말고 책을 짊어지고 온 사람에게 이도지가 물었습니다. 그 책을 짊어지고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 거요? 무엇하기는요? 팔로 가오. 책을 짊어진 사람은 촌놈이 별걸 다 묻는다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책을 다 팔면 얼마나 하오? 그야 알 수 없죠. 임자를 잘 만나면 많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아쉽지만 헐값을 받지요. 임자를 만나 많이 받으면 얼마나 돼요? 책을 짊어진 사람은 책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거기 그 소 한 마리 값이 더 되지요. 이도지는 슬쩍 책을 보고는 흥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내게 주시오. 그리고 책값으로 이 소를 빨리 끌고 가시오.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말이오. 이도지는 주인에게 소를 판 것이 들통날까 봐 소를 빨리 끌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책 주인은 얼씨구나 했지요. 하루 종일 무거운 책을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고생해도 못 팔 수도 있는데 이렇게 후딱 한꺼번에 팔아치웠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책장수가 소를 끌고 가자 이도지는 쟁기를 논뚝에 내팽개치고 책을 짊어지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이도지는 책을 잘 감춰놓고 부인에게 일렀어요. 여보 내 말 잘 듣구려 무슨 일이기에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안 들었다고. 내가 책값을 벌려면 소 한 마리 값을 벌어야 한다오. 소값을 벌 때까지 내가 집을 비울 것이오. 내가 없더라도 아이들 잘 데리고 굶어죽지만 말고 꼭 살아 있으시오. 책은 뭐고 소값은 또 뭐예요? 남편이 일을 하다 말고 들어와서 똥단지 같은 말을 해 영문을 몰라 물었습니다. 다른 건 묻지 마시오. 내 와서 다 말하겠소. 언제 오시겠소? 글쎄 내가 빨리 소값을 벌면 빨리 올 것이고 더디게 벌면 좀 늦을 거요. 이도지는 그 길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한편 소 임자네 집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이놈 믿고 소를 맡겼더니 소를 갖고 달아나? 소하고 이도지가 갑자기 없어져 마을에서는 온통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소 한 마리 값은 집안 재산으로 칠 만큼 대단했거든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소와 책을 바꿨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물론 이도지의 부인도 몰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도지 식구들에게 소도둑놈의 집이라며 일감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가서 품싸기를 해야 했지요. 그래도 그동안 악하게 살지 않아 다행히 마을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소도둑으로 몰린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겨우 살았어요. 남편이 떠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소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자기가 책과 바꾼 소보다 더 크고 좋은 놈이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소도둑놈이라고 야단을 쳤던 주인은 더 좋은 소를 보더니 금방 달라졌어요. 먼저 본 소보다 더 크고 좋으니 할 말이 없었지요. 이도지는 감춰놓았던 책을 꺼내 사랑방에다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양반이라고 하는 말빨이 센 어르신들 몇 분을 모셨지요. 어르신 그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 용서를 비는 뜻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잡수십시오. 어르신들에게 약주를 대접했지요. 어르신들은 몇 달 전 소도둑놈이라고 야단쳤던 것은 까맣게 잊었던 모양입니다. 어르신들은 이도지 사랑방에 책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물었어요. 저 책들이 웬 책이요? 그 전에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보던 책입니다. 요즘은 제가 읽고 배우지요. 아, 그래요? 한때는 소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집안에 책이 가득하고 도둑의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소도둑 이도지는 바로 이 점을 노렸던 겁니다. 그런데 철석하고 잘 맞아 떨어진 것이지요. 술에 몇 잔씩 얻어먹은 어르신들은 그 길로 마을에 사는 상사람과 양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소도둑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풍이 씨인데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와 같이 양반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예를 갖춰 공경하고 버탈 사람은 버테도 좋다. 그리고 상사람에게도 당부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 소리 말고 지금부터 양반 대접을 해주어라. 마을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라 그 누구도 대꾸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도지는 방 안에 책을 쌓아놓고 하루아침에 양반이 되었습니다. 상사람들은 말도 놓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도 못했지요. 양반대우를 받게 된 그는 더 열심히 일해 살림도 좀 나아졌어요. 마당에 보릿살을 갈아먹는 확독도 놓았습니다. 확독은 곡식이나 양념을 가는 데 쓰는 것으로 확은 절구의 아가리로부터 밑바닥까지의 구멍을 말합니다. 요즘은 기계로 다 하지만 예전에는 확독에 갈아먹었거든요. 어느 날 이도지 꿈에 용 두 마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한 마리는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어요. 이도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여보, 이도지 부인도 같은 꿈을 꾸고 놀라 잠에서 깨었어요. 이상한 일이다. 부부가 같은 꿈을 꾸다니. 이도지 부부는 곧바로 확독으로 가보았습니다. 바깥이 아직 캄캄해 관솔불을 켜들고 나갔지요. 관솔은 소나무에 송진이 엉긴 부분인데 여기에 불을 켜서 등불 대신 사용했습니다. 관솔불을 비치자 확독 안에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굵은 지렁이 세 마리가 들어있었어요. 부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렁이 세 마리를 집어 냉큼 삼켜버렸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징그럽다고 만지지도 못할 지렁이를요. 지렁이를 삼켜버린 부인은 열 달 있다가 아들 삼형제를 낳았어요. 세 아들은 모두 잘생긴 데다 그를 빨리 익히고 재주가 놀라웠습니다. 집안이 가난해도 부부는 아들 삼형제 뒷바라지에 정성을 들였지요. 어느 여름날 큰아들이 서당에서 글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왔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리잎을 작두로 썰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작두를 디디고 아버지는 작두에 보리잎을 넣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힘이 되는지 팥죽 같은 땀을 흘렸지요. 큰아들이 이를 보고 어머니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큰아들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몽둥이를 집어들더니 아들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셔요. 뜻밖에도 매를 맞은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물었지요. 이놈아, 너보고 공부하라고 했지. 언제 보리잎 썰라고 했냐. 너는 공부밖에 할 일이 없다.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매맞을 짓이었습니다. 이도지와 부인은 이렇게 아들들을 혹독하게 가르쳤어요. 이런 부모님 덕분에 삼형제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해 승지가 되고 대과를 모아 대동군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꿈 속에서 보였던 하늘로 올라간 용은 승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풍 이씨는 점점 잘 되어 이름 있는 양반이 되고 높은 벼슬도에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부자가 되는 꿈 옛날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참 가난했어요. 뭐 밤낮 뼈빠지게 일을 해도 살림이 붙지를 않으니 말이지요. 굽느니 먹느니 하고 살았답니다. 하루는 점심을 먹고 아내가 방에서 바느질을 하는데 남편이 곁에서 잠깐 낮잠이 들었어요. 한나절 일을 하고 와서 고단해서 말이지요. 잠이 들었는데 아내가 보니까 남편 콧구멍에서 쥐가 한 마리 나오더래요. 조그만 쥐가 쏙 튀어나와서 몸을 타고 방바닥에 내려오더니 쪼르르 기어가 문 앞에서 호비작 호비작 했지요. 문을 못 열어서 앞발로 문을 열려고 애를 썼어요. 어쩌나 보려고 가만히 뒀지요. 쥐는 한참 동안 그러더니 안 되겠던지 그만두고 돌아서서 쪼르르 기어가 다시 자는 남편 몸 위로 올라가더래요. 그러고는 도로 콧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지요. 그러자마자 자던 남편이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더래요. 일어나서 하는 말이 거참 별난 꿈도 다 꿨네. 꿈 속에 내가 커다란 대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 도통 그놈의 문이 열려야 말이지. 아무리 해도 안 열려서 욕만 쓰다가 깼네 그려.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아내가 점심을 먹고 바느질을 하는데 또 남편이 곁에서 낮잠이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콧구멍에서 쥐가 또 나오더래요. 전에처럼 몸을 타고 내려와 문 앞에서 호비작 호비작 문을 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저 쥐 한 마리 나갈 만큼 조금 열어주었지요. 그랬더니 쥐가 그 열린 틈으로 손살같이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서는 한참 뒤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온몸에 물이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생쥐 꼴이라더니 딱 그짝이었지요. 그런 꼴로 열린 문 사이로 들어와서 남편 몸 위로 쪼르르 올라가더니 콧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고 말더래요. 쥐가 콧구멍으로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꿈 얘기를 하는데 야 거참 그 꿈 별나기도 하지 내가 커다란 대문을 열지 못해 애를 쓰니까 웬 선녀가 나타나서 문을 열어주대 그래서 그 문으로 나갔는데 산을 넘고 바위를 타고 너른 벌판에 이르니 커다란 강이 있지 뭐야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래서 헤엄쳐 강을 건너다가 그만 물에 빠져버렸어 이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 아내가 점심을 먹고 바느질을 하는데 남편이 또 곁에서 잠깐 낮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니까 아니나 달라 콧구멍에서 쥐가 또 나오더래요. 전에처럼 문 앞에 가서 호비작호비작 하기에 문을 열어주었지요. 그러니까 그 열린 문으로 손살같이 밖으로 나가더래요. 이번에는 아내도 따라 나갔습니다. 어쩌나 보려고 가서 이렇게 살피니까 아 그 쥐가 문지방을 넘고 대또를 타고 마당으로 내려가네요. 계속 따라갔지요. 그런데 마당 추녀 밑에 말이에요. 땅이 움푹 패여 물이 고인 곳이 있거든요. 그 물을 건너지 못해 안달을 하는 겁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물속으로 들어갈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바느질할 때 쓰는 자를 거기에 놔줬지요. 그랬더니 쥐가 그 자를 타고 물을 건너가더라 이거예요. 물을 건너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마당을 가로질러 밖으로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더는 못 따라갔지요. 방에 들어와 바느질을 하고 있으려니까 조금 뒤에 쥐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물에 젖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쪼르르 기어가서 잠자는 남편 콧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지요. 그러자 곧 남편이 잠에서 깨어 꿈 얘기를 했습니다. 와 별난 꿈 이야기 좀 들어보소. 내가 커다란 대문 앞에 가니까 선녀가 나타나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문을 지나 산을 넘고 바위를 타고 너른 벌판에 도착하니까 커다란 강이 나오는 거지. 내가 그 강을 건너지 못해 애를 쓰니까 또 선녀가 나타나 다리를 놔주더군. 그 다리를 건너 하염없이 갔더니 하늘을 찌르는 돌산이 있는데 그 돌산 속에 금덩이가 가득 들어있더이다. 아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참 예사 꿈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남편더러 한 빼이 밖에 나가보자 그랬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가 조금 가다보니 외진산 밑에 아닌 게 아니라 커다란 돌무더기가 하나 있더래요. 당신이 꿈에 본 돌산이 혹 이것을 닮진 않았소? 하고 부르니까 정말 그것을 닮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 돌무더기를 허물었지요.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돌을 드러냈는데 다 드러내니 그 속에 참말로 금덩이가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루아침에 보좌가 돼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고생하는 꿈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아주 기다란 꿈을 꿨는데 아침에 딱 깨고 보니까 하룻밤 새에 머리가 다 하얗게 샌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근방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었지요. 여보 판수님 간밤에 꿈을 한자리 꾸고 났더니 보다시피 머리가 다 세웠습니다. 이게 어찌 된 영문인가요?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얘기나 해보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했지요. 집을 나와 길을 가는데 처음에는 평평한 길이더니 자꾸 산속 험한 길로 들어가더이다. 길이 점점 험해지더니 뒤에서 호랑이가 따라오지 뭐요. 커다란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날 잡아먹으려고 따라오기에 막 쫓겨갔지요. 쫓겨가는데 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높은 산을 넘으니 냇가가 나오고 냇물을 헤엄쳐 건너니 가시덤불이 나오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가니 진흙탕이 나오고 그걸 차례차례 다 지났지요. 비록 꿈속이지만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호랑이는 자꾸 뒤를 따라오고 나는 안 잡아먹히려고 자꾸 도망을 갔지요. 가다보니 또 큰 산이 나오기에 기어 올라갔지요. 꼭대기에 오르니 청길 낭떠러지가 나오더이다. 아래쪽은 시퍼런 바다인데 내려다보니 가물가물해요. 뒤에서는 호랑이가 따라오지 딴 데로는 도망갈 길도 없지. 이제는 죽었거나 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 낭떠러지에 동아줄이 하나 척 걸려있지 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더니 그래서 그 줄에 매달렸소. 예, 뭐 다른 수가 없으니까요. 동아줄에 디렁디렁 매달렸는데 아, 난데없이 쥐 두 마리가 나타나더라고요. 흰지, 검은지 이렇게 두 마리가 위쪽에 나타나더니 막 동아줄을 갉아먹는 거요. 두 마리가 번갈아 가며 줄을 갉아먹는 거요. 한 번은 흰지가 갉아먹고 한 번은 검은지가 갉아먹고 발의 힘은 자꾸 빠지지. 쥐는 줄을 자꾸 갉아먹지. 올라가려니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버티고 서 있지. 내려가려니 시퍼런 바다가 까마득하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지요. 꿈속이지만 참 답답하더이다. 그 지경이 몇 나라도 답답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소? 줄에 계속 매달려 있었지요. 뭐 다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쥐가 자꾸 갉아먹으니까 줄이 기어이 툭 끊어졌어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졌지요. 정길 양떠러지 아래로 시퍼런 바다로 그냥 풍덩 떨어진 겁니다. 그래도 용쾌 살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퍼렇게 물결이 있는 바다에 나 혼자 둥그러니 떠있는데 아 저만 치서 커다란 이무기가 꾸블덩꾸블덩 헤엄을 쳐오는 겁니다.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이무기란 놈이 입을 딱 벌리고 날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뭐 정신이 있어야지요. 그냥 막 헤엄을 쳤지요. 주그림을 다해 헤엄을 쳐서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꿈을 깼지요. 깨고 보니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세웠습니다. 점쟁이가 꿈 이야기를 다 듣고는 한참 동안 이리갸우 저리갸우 생각을 하더니 드디어 점깨를 딱 뽑아내고 무릎을 쳤습니다. 여보 그 꿈이 바로 사람의 한평생이요. 한평생 겪을 일을 하룻밤 새에 다 겪었으니 머리가 하얗게 안 셀 수가 있소. 사람의 한평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생각해보오. 처음에 집을 나와 길을 가는데 평평한 길로 가다가 점점 험한 산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소. 그랬지요. 그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처음에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 점점 철이 들면서 걱정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잖소. 그렇군요. 그 다음엔 느닷없이 호랑이가 나타나 잡아먹으려고 따라오지 않았소. 호랑이는 고생이오. 아무리 고생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지요. 고생고생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산을 넘고 내를 건너고 가시덤불을 헤쳐나가는 건 다 고생길을 지나는 것이오. 뭐 고생은 한평생 따라다니니까 어딜 가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럴듯하네요. 그런데 낭떨어지는 또 뭐요.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살다 보면 고비를 겪지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기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애만 태우기도 하지 않소. 고비를 쉽게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애면 글면 조바심을 치는 사람이 더 많지요. 낭떨어지는 고비요. 동아줄은 행운이고 흰 쥐 검은 쥐는 불운이지요. 행운이 오나 싶으면 불운이 오는 건 세상이 지잔소. 뭐 이러나 저러나 끊어질 바엔 쥐가 갉아먹어줘서 빨리 끊어지는 편이 나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줄이 끊어지면 세상이 끝나나 하지만 사람의 운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라오. 정말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이무기는 왜 또 나타난 거지요? 새로운 고생이 시작되는 거지요. 바다에 떨어졌으니 이제 호랑이 걱정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에 이무기가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모양만 바뀌었다 뿐 속내는 똑같은 고생이 또 따라오는 거지요. 그걸 피하는 길은 없다오. 만약 이무기한테 잡아먹히면 그걸로 한평생이 끝날 테지만 어찌어찌해서 이무기를 피하면 또 다른 사나운 것이 나타나 잡아먹으려고 할 거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생을 면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모두들 말하지 않소. 사람의 한평생은 고생 받아라고 참 지긋지긋하고도 모진 것이 고생이지요.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떨쳐버릴 수 없으니까요. 점쟁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글쎄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꿈속에서 그만큼 고생했으니 생시에는 고생을 면하고 살았을 거라는 사람도 있고 꿈은 꿈이고 생시는 생시니 고생을 면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사람도 있던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양반 오늘은 정수동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수동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수단꾼이었어요. 한 번은 정수동이 한양을 가다가 똥이 마려워 길갓집 뒷간을 좀 쓰자고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어찌나 깍쟁이인지 뒷간 잠깐 쓰는데 돈 한양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침 한 번 퇴뱉고 가버렸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정수동은 돈 한양을 선뜻 내고 뒷간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주인이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정수동이 뒷간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집 식구들도 볼일을 봐야 하는데 죽치고 앉아 도통 나올 생각을 아느니 어떻게 해요? 제발 나와달라고 사정을 해도 내가 돈 주고 빌린 건데 왜 나가야 하느냐 하면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밤이 이슥하도록 안 나오고 버티니 바빠 맞은 주인이 어쩔 수 없이 돈 성냥을 주고 뒷간을 도로 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정수동이 하루는 어느 대갓집 사랑방회를 갔어요. 그 집 주인 양반은 새도깨나 있는 벼슬아치에다가 돈 많은 부자였는데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놓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모여 노는 사람들도 죄다 무슨 대감이니 영감이니 날고 기는 양반들과 술 잘 먹고 활 잘 쏘는 한량들이었죠. 그렇게들 어울려 놀다가 심심했던지 누군가 수수께끼를 하나 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겠소? 그러니까 한 양반이 답을 내놨지요. 무서운 거야 세상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그 말이 옳다고 했어요. 아무렴 호랑이가 무섭긴 무섭지 그렇고 말고 조금 있다가 한 한량이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호랑이도 무섭지만 도적만이야 하겠소? 지금 당장 호랑이하고 도적이 들이닥치면 누가 더 무섭겠소?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서 그 말이 옳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도적이 더 무섭겠네 그려. 호랑이야 기껏 하인이나 짐승 하나 물어가고 말겠지만 도적은 우리 재물을 다 빼앗아 갈 테니 더 무섭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호랑이가 더 무서우니 도적이 더 무서우니 하다가 결판이 안 나니까 지나가는 백성을 불러놓고 물어봤습니다. 여봐라 너희 백성들은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무서우냐 그러니까 그 백성 하는 말이 저희 같은 산 것들이야 양반이 가장 무섭지요. 그러는 겁니다. 양반이란 게 걸핏하면 백성 잡아다가 볼게 치고 재물 빼앗고 하니까 그 말도 옳지요. 그 말을 들은 양반들이 머쓱해져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번에는 정수동을 보고 물었어요. 이 사람아 자네는 무엇이 가장 무서운가 그러니까 정수동 하는 말이 그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호랑이 위에 올라앉은 양반 도적입죠. 이러는 겁니다. 그 말 끝에 다들 그 집 주인 양반에게 눈길이 쏠렸는데 그 주인 대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때 마침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방석을 깔고 앉아있었단 말이지요. 양반이란 것이 다들 백성들 등이나 처먹고 사니까 도적이나 다름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게 호랑이 위에 올라앉은 양반 도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오늘의 동화 저승의 배필 옛날 옛날에 어떤 총각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고 혼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이 총각 효성이 참 지극했습니다. 저는 굶어도 어머니는 배불리 잡수게 하고 저는 찬대자도 어머니는 따뜻한데 주무시게 하고 그랬지요.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길에서 돈깨미 하나를 주었어요. 그 돈깨미가 어떤 돈깨미인고 하니 그 동네 부자 영감이 일부러 갖다 놓은 거예요. 영감이 점을 치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 수명이 다 되어 곧 죽을 팔자네 명을 잊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오. 사람 많이 다니는 길에 돈을 한깨미 갖다 놓으시오. 그 돈을 주워가는 사람이 당신 목숨도 받아갈게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놓은 거지요. 그것도 모르고 총각은 돈깨미를 주워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임자 찾아주려고요. 날이 저물어서 그날은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다음날 찾아주려고 돈깨미를 벽장 속에 넣어두고 잠을 잤지요. 그런데 자다가 그만 덜컥 죽고 말았어요.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저승길이란 게 참 멀거든요.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이렇게 며칠 동안 저승길로 가는데 가다 보니 저 앞에 웬 처녀가 가고 있었어요. 하얀 치마 저고리를 깨끗하게 차려입고 가는데 참 고웠지요. 이승 같으면 말구치기도 어렵겠지만 피차 저승길이니 서먹할 게 뭐 있나요? 따라가서 물었지요. 아가씨는 젊은 나이에 어찌하다 저승길에 들게 됐소? 나이가 어찌 병을 이기겠습니까? 저는 죽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이승의 홀아버지를 두고 먼저 저승에 오게 되어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수명이 그뿐인 걸 어찌하겠소? 나도 이승의 홀아머니를 두고 온 몸이라오. 보아하니 그쪽도 처녀인 듯하고 나도 장가 못 간 처지이니 이참에 우리 둘이 혼이 나면 총각귀신 처녀귀신은 면할 듯한데 어떻소? 이치에 맞는 말씀이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함께 길동물을 해서 저승문 앞까지 갔어요. 가보니 저승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줄지어 섰는데 차례가 되니까 판관이 장부를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녀는 제명에 왔으니 저승에 들어가고 총각은 남의 명을 받아왔으니 이승으로 돌아가거라. 큰일 났거든요. 판관을 붙잡고 사정을 했지요. 판관님 우리가 저승길에서 만나 혼인 약속을 하고 왔는데 여기서 헤어지라면 어찌합니까? 저승에 들어가든지 이승으로 돌아가든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판관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그러면 좋다. 둘 다 이승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홀어머니, 홀아버지 봉양 잘하다가 명의되면 같이 오너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이승으로 돌아왔지요. 저승길이 갈 땐 멀지만 돌아올 땐 잠깐이거든요. 그 뭐 깜깜한데 훌쩍 뛰어내리니까 금세 이승이었어요. 총각이 이승에 돌아오긴 했는데 처녀 사는 곳을 안 물어본 거예요. 저승에서야 함께 있었지만 이승에 돌아올 땐 저마다 저 살던 곳으로 가니까 말이지요. 간 곳을 알아야 갈 게 아니겠어요? 뭐 성을 아나요, 이름을 아나요. 아는 거라고는 얼굴뿐이었습니다. 할 일 없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색시를 찾아 나섰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품을 팔아 어머니 봉양하고 한편으로는 수소문을 해서 색시를 찾았지요. 그렇게 돌아다니기를 3년이나 했는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소문이 들리기를 아무 마을 아무 집에 가면 저승 갔다 온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당장 길을 물어 그 집을 찾아갔지요.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저승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잔치상을 받아 놓고 저승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느라고 떠들썩 했어요. 총각도 잔치상 한 상 받아 놓고 저승 갔다 온 이야기를 했지요. 나는 저승에서 장가를 들었는데 2승으로 돌아올 때 색시 사는 곳을 알아놓지 못한 탓에 3년 동안 색시를 찾고 있소. 그때 안방문이 열리면서 한 색시가 뛰어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 저승에서 혼인 약속을 한 바로 그 처녀더래요. 서방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줄 알고 3년째 저승 잔치를 열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살게 되었지요. 시어머니 장인어른 함께 모시고 살았는데 깨가 쏟아지게 잘 살다가 나이 99살이 돼서 한날 1시에 죽었더래요. 그 죽은 날이 딴 날이 아니라 바로 그저께라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집을 지키는 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집의 부엌에는 부투막이 있었어요. 부투막은 핵과 돌을 섞어서 만들었지요. 밥을 하는 솥을 걸어놓을 수 있도록 아궁이를 파고 그 아래에서 장작불을 비워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투막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스렌지가 놓인 싱크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부투막에도 신이 살고 있었어요. 바로 조왕신이었지요. 조왕각시나 조왕할머니라고도 불리는 조왕신은 집을 지켜주는 신들 중에서 무척 중요한 신이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신이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엄마 같은 신인 거예요. 옛날 옛적 남선 고울에 남선비가 살았고 여산 고울에 여산부인이 여산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혼이 나여 부부가 되었는데 몹시 가난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들은 일곱이나 되었지요? 어느 날 여산부인이 남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쌀 장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남선비가 생각해보니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남선비는 바로 배를 타고 쌀 장사를 하러 오동 고울로 떠났지요. 거기에는 노일 제대 귀일의 딸이 살고 있었는데 얼굴은 예쁘지만 아움 씨는 아주 고약 했답니다. 그녀는 남선비가 쌀 장사를 할 미천을 가지고 온 것을 알고는 그 돈을 빼앗기 위해 속임수를 썼습니다. 남선비에게 다가가 생긋 생긋 웃으며 함께 장기를 두자고 했지요. 한참 장기를 두며 놀더니 자기랑 결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남선비는 그만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장사도 잊고 고향집도 잊었어요. 그리고 가져온 돈을 모두 그녀에게 주고 함께 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마음씨 고약한 노일 제대 귀일에 딸은 남선비를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남선비를 다 쓰러져 가는 운마개에 홀로 가둬두고 가끔씩 찾아가 죽만 조금씩 주었어요. 남선비의 몸은 비쩍 말라 엉망이 되고 각가지 병을 얻더니 결국 눈까지 멀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산부인은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되어도 소식이 없자 남편을 찾아 오동 고울로 찾아왔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마침내 난선비가 있는 운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양만 계십니까? 뇌시요. 지나가는 낙은애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요. 아이고 우리 집은 방도 좁고 먹을 것도 없어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산부인이 가만히 들어보니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세상에 멀쩡하던 남편이 눈먼 장님이 되어 아내를 보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먹다 남은 죽이 솥바닥에 말라붙어 있을 뿐 먹을 것도 하나도 없었지요. 여산부인은 가지고 온 쌀을 씻어 우선 밥부터 지었어요. 남선비가 밥을 한 수저 떠먹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말하는 겁니다. 아니 밥 아니요. 나도 옛날에는 아내가 해주는 이런 따뜻한 밥을 먹었었지요. 여보 나를 모르겠소. 내가 당신의 아내 연산부인이요.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그동안의 일들을 다 이야기 했습니다. 이때 노일 제대 귀일의 딸이 나타났어요. 여산부인을 보자 눈을 새파랗게 뜨고는 나무랐지요. 누군데 남의 남편이 있는 방에 들어와 있소. 나는 이분 남선비의 아내라오. 남편이 3년이나 돌아오지를 않아 찾아왔소. 노일 제대 귀일의 딸은 화들 짱 놀라더니 반가운 척 했습니다. 어머나 형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지요. 더운데 우리 샘물에 가서 목욕이나 합시다. 노일 제대 귀일의 딸은 또 무슨 수작인지 이렇게 아양을 떨었어요. 여산부인도 그녀가 워낙 상냥하게 말하니까 따라 나섰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노일 제대 귀일의 딸이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저질렀을 까요? 글쎄 여산부인의 등을 밀어준다면서 샘물을 끼얹어 주는 척 하다가 여산부인을 깊은 샘속으로 밀어넣어 버렸답니다. 노일 제대 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의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와 여산부인인 척 했어요. 여보 노일 제대 귀일의 딸이 행실이 하도 나빠서 제가 죽이고 왔소. 잘했소. 이제 내 원수를 갚았으니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선비와 노일 제대 귀일의 딸은 남선 고울로 돌아왔지요. 집에는 칠형제가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어머니가 아무리 보아도 어머니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입고 있는 옷가지만 어머니일 뿐 하는 행동도 말하는 모양새도 전부 달랐어요. 노일 제대 귀일의 딸은 칠형제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걸 알고 불안해 했지요. 그래서 칠형제를 모두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노일 제대 귀일의 딸은 동네 점쟁이와 짜고는 몸이 아픈 척을 했어요. 그리고 칠형제들의 간을 꺼내 먹어야 병이 낫는다며 남선비를 속였습니다. 그래 아들들은 또 낳으면 되겠지. 우선 착한 아내부터 살려야 해. 그 사실을 알고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형들의 간을 모두 꺼내올 테니 제 간은 아버지가 나중에 꺼내세요. 막내 아들은 산떼지의 간을 꺼내어 형들의 간이라고 노일 제대 귀일의 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아픈 척했던 노일 제대 귀일의 딸이 사람의 간을 먹을 리가 없잖아요. 막내 아들을 밖에 나가 있게 하고는 입술에 피만 살짝 묻히고 간은 감추어 버렸어요.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본 막내 아들이 여섯 개의 간을 들고 나와 외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형님들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모질고 악독한 짓을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들자 남선비는 겁이 났습니다. 허둥지둥 도망을 치려다 문턱에 걸리며 나자빠져 죽고 말았지요. 노일 귀일에 딸은 칫간으로 달아나 목을 매 죽었어요. 칠형제는 오동고울로 가서 샘물에 빠져 죽은 어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칠형제는 사람을 살리는 꽃이 피어있는 서천 꽃밭에서 각가지 생명 꽃들을 얻어와 어머니 몸에 부드럽게 되었지요. 아이고 한숨 잘 잤다.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볍게 일어났어요. 칠형제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긴 세월을 차가운 샘물 속에서 지내느라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러니 어머님은 하루 세 번 더운 불을 쬐 수 있는 부엌에 조왕 할머니로 앉아 제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산부인은 지금까지 조왕신이 되어 부엌 살림을 돌봐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칠형제는 한날 한시에 죽어 지방 곳곳에 문을 지키는 문신이 되었습니다. 나쁜 기운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받고 식구들에게 복을 주고 오래 살도록 보살펴주고 있지요. 노일제대 기일의 딸도 신이 되었대요. 측간에서 죽었으니 측신이 되었다지요. 측간이 어디냐고요? 화장실입니다. 지금도 집을 지을 때는 부엌과 화장실을 멀리 떨어뜨리거나 마주보지 않게 짓는데요. 그 이유는 조왕신과 측신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겠지요. 요즘 부트막도 아궁이도 다 없어졌지만 싱크대 어디쯤에 여전히 조왕신이 있대요. 그러니 늘 부엌을 깨끗하게 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겠지요. 오늘이 동아 양생과 여인의 슬픈 사람 전라도 남원에 양생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해서 만복사 동쪽에서 혼자 살았지요. 양생의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제 막 봄을 맞아 하얀 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마치 옥으로 만든 나무에 은이 쌓여 있는 것처럼 환하고 아름다웠지요. 양생은 달밤이면 늘 그 나무 아래를 거닐며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읽곤 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담은 시를 읽곤 하자 갑자기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대가 좋은 짝을 만나고 싶다면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심하는가 양생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 했습니다. 이튿날 3월 24일 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날이 되면 만복사의 등불을 밝히고 복을 비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때는 남녀 모두 함께 모여들어 저마다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척게 소원을 빌던 사람들은 날이 저물자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양생은 법당의 불상 앞으로 나아가 소매에 넣어두었던 저포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저포는 나무주사위를 던져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윷놀이와 비슷합니다. 양생은 부처님 앞에 서서 호기롭게 말했어요. 제가 오늘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지면 음식을 장만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지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고 싶은 제 소원을 이루어주셔야 합니다. 양생은 부처께 이렇게 말한 후 저포를 던졌습니다. 저포놀이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랐던 양생이 이겼습니다. 양생은 무척 기뻐하며 부처님 앞에 끌어앉아 말했어요. 일이 이미 이렇게 정해진 이상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는 불쌍히 놓인 탁자 아래 숨어서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들어왔어요. 나이는 1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곱게 땋은 머리에 은은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정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몸가짐까지 얌전하고 의젓했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나 옥황상재의 부인 같아 보일 정도였지요. 그 여인은 기름병을 들고 와서 등산에 기름을 붓고 향을 꽂았습니다. 그러고는 부척게 세 번 저를 놀리고 가만히 꿇어 앉았어요. 이어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렇게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운가요? 슬퍼하던 여인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앞에 바쳤습니다. 그 글에 담긴 사연은 이랬어요. 아무 땅 아무 동네에 사는 아무개가 부처님께 말씀 올립니다. 지난번에 변방이 무너져 외고가 쳐들어오자 창과 방패가 눈앞에 가득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수많은 싸움을 알리는 봉화는 몇 해나 계속되었습니다. 외구가 집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노략질하니 백성들은 이를 피해 동서남북으로 정신없이 숨거나 도망쳤습니다. 제 친척과 종들도 모두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저는 버들립처럼 연약한 몸이라 멀리 달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규방에 들어가 끝까지 여자의 정절을 지키고 전쟁의 화를 간신히 피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정절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고 멀리 한적한 장소로 피신시킨 후 초야의 임시로 머물러 살게 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을 밤하늘에 뜨는 달과 봄에 피는 꽃을 근심스러운 눈으로 보며 헛되게 시간을 보냅니다. 들판에 떠가는 구름과 흐르는 물처럼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빈 골짜기에 깊이 숨어들어 살아야 하는 제 처지를 탄식합니다. 아름다운 밤에 홀로 잠이 들며 붉은 깃털을 가진 새가 외로이 춤추는 것 같은 제 신세를 불쌍히 여깁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제 홈백마저 흩어지니 긴 여름날과 겨울밤에는 제 몸의 간과 담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합니다. 부처님께 비오니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고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어 운명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게도 인연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남자를 만나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부디 간절한 제 기도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인은 여인은 그를 바치고는 몇 번이나 소리내어 흐늑 여울었습니다. 탁자 밑에 숨어 이를 전부 엿본 양생은 여인의 모든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갑자기 뛰쳐나와 말했습니다. 방금 부처께 바친 글은 어떤 사연인가요? 여인의 글을 받아 읽은 양생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포놀이의 진 부처님이 약속을 지키고 아름다운 여인과 짝이 되고 싶었던 양생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여인 또한 인연이 되는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양생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떤 분이신가요? 어찌하여 홀로 이곳에 오셨지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귀신이라도 되나요? 무슨 의심스러운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대는 아름다운 배필만 얻으면 될 텐데 굳이 이름은 물어 무엇 하시게요? 이렇게 놀라 당황하실 것 없으세요? 이때 만복사는 이미 낡고 무너져 스님들은 절한 구석에 살고 있었고 법당 앞에는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행랑 끝에는 나무판자로 지은 아주 작은 방이 있었어요. 양생이 여인에게 그 방에 들어가고자 하니 여인은 불편해하지 않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었는데 즐거움이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밤 열두시가 지나자 달이 동산 위에 떠오르고 달빛이 창문으로 비쳐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냐 혹시 시녀가 온 것이냐 밖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접니다. 아가씨 지금껏 아가씨께서는 집 밖에 나가지 않으시고 집안에서도 몇 걸음 떼지 않으시더니 어제 저녁에는 우연히 나가신 이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일이 우연은 아닌 것 같구나 하늘이 돕고 부처님이 도와주셔서 이처럼 좋은 분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분과 부부로 살며 백년회로 하면 어떨까 싶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결혼하는 것이 유교의 법도를 어기는 것이 기는 하지 그러나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 또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이한 만남이야 그러니 너는 집에 가서 깔개자리와 술과 과일 등을 가지고 오려무나 신현 신현은 여인의 분부대로 집에 다녀와 정원의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간은 벌써 새벽 2시경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술상은 흰 바탕에 문이 없는 그릇들로 담백하게 차려졌습니다 술과 안주는 향기로워서 인간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양생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여인이 의심스럽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바라볼수록 여인의 말하고 웃는 모습은 참 맑고 아름다웠어요 몸가짐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귀한 집 처자라는 건 분명해 보이고 부모 몰래 담을 넘어 나와 노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기로 했지요 여인은 양생에게 술잔을 올리며 시녀에게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도드라 명하고는 양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옛날 노래를 그대로 부를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가사를 새로 지어붙이는 게 더 즐겁지 않을까요 양생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좋겠네요 그러세요 그러자 여인이 만강홍이란 중국 송나라의 노래에 새 가사를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시녀의 노래가 끝나자 여인이 쓸쓸한 얼굴로 말했어요 지난날 당나라 당나라 임금 현종과 절세민 양비비가 복내산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하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저희가 오늘 소상강가에서 옛 인연을 만난 건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남군께서 만약 저를 피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면 끝까지 남군을 위하며 평생 곁에 있을게요 만약 제 바람을 저버리신다면 하늘과 땅처럼 영원히 멀리 떨어져 있게 될 겁니다 양생은 이 말을 듣고 여인이 자신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게 감동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양생이 대답했어요 어찌 감히 당신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도 양생은 이런 바람과 맹세를 거침없이 말하는 여인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아서 한동안 여인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달은 이미 서쪽 봉우리에 걸리고 마을에서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밤을 새우고 새벽을 맞이한 것입니다 절의 첫 종이 울리자 새벽빛이 어슨불에 밝아왔습니다 여인이 시녀에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술자리를 걷어 돌아가도록 해라 시녀는 그 말과 동시에 자리를 정리하고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인연이 정해졌으니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제가 사는 마을로 돌아가도 괜찮겠지요 양생은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개들이 울타리 너머에서 양생과 여인을 보고는 계속 지저댔습니다 귀신이라도 쫓아내려는 듯 사납게 말이지요 게다가 길 가던 사람들은 양생 옆에 있는 여인은 보이지 않는다는 듯 양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생 혼자서 이 새벽에 어디를 그렇게 가시나요 양생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저 묻는 말에 대답했습니다 만복사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옛 친구가 사는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새벽이 지나 아침이 다 밝은 무렵 여인이 양생의 손을 이끌고 간 곳은 우거진 수풀 사이였습니다 수풀에는 이슬이 흠뻑 내려앉아 있었고 따라갈 만한 길도 없었지요 길은 커녕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조차 없는 걸 보고 양생은 조금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세요 여인이 말했어요 혼자 사는 여인의 집이란 원래 이런 거랍니다 마침내 둘이 함께 다다른 곳은 개념동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쑥대가 들판을 뒤덮고 가시덤불이 하늘을 찌를 듯 무성한 곳에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은 작지만 몹시 아름다웠어요 여인은 양생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전날 밤처럼 이보자리와 회장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양생은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여인과 누린 즐거움은 여느 사람이 느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아름다우면서도 교활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그릇들은 깔끔하고 꾸밈이 없었어요 전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양생은 혹시 이곳이 인간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인과 깊이 사랑에 빠져 있었기에 두 번 다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어요 이곳의 사흘은 인간세상의 삼념과 같아요 당신께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하던 일을 하셔야지요 그러고는 이별의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생은 슬퍼하며 말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곧 다시 만나 평생의 소원을 모두 풀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저희 노추한 집에 오시게 된 것도 인연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가시기 전에 제 친척들을 만나보실래요 양생은 그러자고 했습니다 여인이 고시녀를 불러 사방 이웃에 계신 친척들을 모셔오라고 시켰습니다 첫 번째 친척은 정씨 두 번째 친척은 오씨 세 번째 친척은 김씨 네 번째 친척은 유씨였습니다 모두 귀하고 높은 집안의 딸들로 여인과 여인과 한 마을에 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었습니다 모두 성품이 온화하고 온몸에서 번져나오는 분위기가 평범하지 않았어요 또 네 명 모두 매우 총명해서 글자를 알고 시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시를 한 편씩 지어 양생에게 이별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첫 번째 정씨의 태도는 멋스러웠고 구름 모양으로 탐스럽게 틀어올린 머리는 귀 밑을 살짝 가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씨는 머리를 두가닥으로 땋았고 간혈프고 연약해 보였어요 세 번째 김씨는 몸가짐이 반듯하고 의젓했습니다 네 번째 요씨는 열게 화장하고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몸가짐의 법도가 배어있어 보였지요 술을 다 마시고 잔치가 끝나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와 헤어진 뒤 여인은 은그릇 하나를 양생에게 주며 말했어요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보련사의 저를 위해 음식을 차리실 거예요 만약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면 보련사 가는 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셔서 부모님을 뵙는 게 어떠세요 양생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양생은 여인이 건네준 은그릇을 손에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과연 지체 높은 집안의 행차가 보였어요 이는 그 집 딸이 죽은 지 3년이 되는 해에 제사를 치르기 위해 수레와 말을 성대하게 갖추고 보련사로 올라가는 행차였습니다 그 와중에 행차에 속해 있던 한 하인이 길가에서 은그릇을 들고 서 있는 서생을 발견했습니다 하인은 주인에게 알렸어요 아가씨의 무덤의 모든 물건을 어떤 사람이 훔쳤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딸아이의 무덤에서 뭘 훔쳤다고 하인이 대답했어요 저 서생이 들고 있는 은그릇 말씀입니다 말을 타고 있던 주인은 양생 앞에 말을 몰고 가 그릇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양생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했던 대로 대답했습니다 여인이 은그릇을 주었고 위길에서 만나 함께 보련사에 올라가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여인의 부모는 죽은 딸을 만났다니 반갑기도 하고 믿기지 않기도 해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지난번 외구가 쳐들어오고 난리가 났을 때 그들에게 해를 입고 죽었다네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무덤도 쓰지 못한 채 개념사 골짜기에 임시로 묻어주었지 장례를 이래저래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렀네 오늘이 벌써 삼주기가 되는 날이라 잠시 공양하는 자리를 마련해 저승 가는 길을 빌어주려 한다네 그대는 약속한 대로 내 딸이 오는 걸 기다리게 부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게나 부모는 그 말을 마치고 먼저 보련사로 떠났습니다 양생은 길에 혼자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어요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멀리서 한 여인이 시녀를 거느리고 하늘거리는 자태로 걸어왔는데 바로 그 여인 이었습니다 양생과 여인은 서로 반가워 하면서 손을 꼭 잡고 보련사로 향했습니다 여인은 보련사 문에 들어서자 부처님께 절을 올리더니 하얀 장마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 주변에 모여있던 여인의 친척들과 새님들 눈에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양생 혼자 여인을 볼 수 있었지요 자신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양생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요 양생은 자신이 들은 대로 여인의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여인의 부모는 자기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딸이 보이고 딸과 이야기까지 나눈다고 하니 과연 진짜인지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으라고 했더니 소절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산 사람이 식사하는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그제야 여인의 부모는 양생의 말을 완전히 믿고 놀라 탄식 했습니다 그러고는 양생에게 딸이 있는 하얀 장난 옆에서 자기를 권했습니다 한밤중에 되자 여인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는데 사람들이 자세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말이 끊어졌습니다 멈추고 다시 이유며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어요 제가 법도를 어긴 사실은 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시경과 석영을 읽었으니 예의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알지요 여인이 남자를 유혹하거나 남자를 따라가는 행실이 얼마나 얼굴을 붉힐 만큼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쑥 덤불 우거진 곳에서 홀로 살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한 번 일어나자 끝내 일을 돌이킬 수 없었답니다 지난번 만복사에 가서 복을 빌고 부처님 앞에서 향을 피우며 일평생 복이 없음을 혼자 슬퍼하다가 우연히 삼세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옥비녀가 아닌 가시나무 비녀를 머리에 꽂을 만큼 가난한 살림이라고 해도 당신 부인으로 평생 높은 절개를 바치며 살려 했습니다 술을 빚고 옷을 지으며 일생동안 아내의 도리를 닦으려 했지요 하지만 한스럽게도 엇보는 피할 수가 없어 저승길로 떠나가야만 하네요 즐거움을 다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쳤군요 이제 제가 병풍 안으로 들어가면 천둥신이 천둥을 몰아쳐가듯 구름과 비가 게이듯 까치와 까마귀가 은하수에서 흩어지듯 떠나야 합니다 이제 헤어지면 훗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기 어렵겠지요 이별할 시간이 되니 슬퍼고 아득해져서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엾은 부모님은 내게 짝을 맺어주지 못하셨군요 아득한 저승에서 마음의 한이 맺힐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더니 이제 흐느끼며 오는 소리도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여인의 부모는 양생과 딸에게서 일어난 일이 사실인 걸 깨닫고 다시는 의심하며 캐묻지 않았어요 양생 또한 여인이 귀신임을 알고는 슬픔이 더해져서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울었습니다 여인의 부모가 양생에게 말했어요 은그릇은 자네가 맡아서 마음대로 쓰게나 딸 몫으로 밭 몇 맞이기와 노비 몇 명이 있으니 자네는 이를 심표로 삼아 내 딸을 잊지 말아주게 다음날 양생은 술과 고기를 마련해 여인과 지낸 집을 기억을 더듬으며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곳은 여인의 시신을 임시로 묻어준 장소였습니다 양생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슬프게 통곡하면서 그 앞에서 종이돈을 태우고 땅에 묻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었어요 이후에도 양생은 여인을 향한 슬픔과 그리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밭과 집을 모두 팔아 사흘 내내 천도제를 지내주었습니다 불공을 들이니 여인의 목소리가 공중에서 들려왔어요 당신이 천도제로 지성을 들여주신 덕분에 저는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비록 저승과 이승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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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로 다시 결혼하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을 마쳤는지는 그 후로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코가 긴 도깨비 아주 오랜 옛날 일본 북쪽의 높은 산에 코가 긴 두 도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도깨비는 초록색 다른 도깨비는 붉은색 이었어요 두 도깨비 모두 온 나라를 가로질러 아주 멀리 뻗을 수 있는 긴 코를 가진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코가 더 아름다운지 매번 싸우곤 했지요 어느 날 초록 도깨비가 산 꼭대기에서 쉬다가 산 아랫마을 어디에선가 나는 향긋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라 좋은 냄새가 나는데 뭔지 궁금한걸 초록 초록 도깨비는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 코를 쭉쭉 누리기 시작했어요 코는 점점 길어져서 일곱개의 산을 넘어 어느 마을로 뻗어내려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의리의리한 대저택 앞에 이르러 멈추었습니다 대저택 대저택 안에서는 영주의 딸인 백화공주를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백화공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공주들이 잔치에 참석했지요 백화공주는 찾아온 공주들에게 진귀하고 아름다운 옷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공주들은 보물창고를 열어 향긋한 향이 나는 상자에 넣어둔 아름답고 진귀한 옷을 꺼내 보았지요 그 향은 바로 초록 도깨비가 산에서 맡았던 것이었습니다 백화공주는 아름다운 옷들이 더 잘 보이게 걸어놓을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 초록 도깨비의 코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 누가 여기에 초록 장대를 세워두었네 여기에 옷을 걸면 되겠어 공주는 하녀들을 불러 도깨비의 코에 멋진 옷들을 걸게 했습니다 그러자 멀리 산 위에 앉아있던 초록 도깨비는 코가 간질간질해져서 다시 코를 줄이기 시작했지요 공주들은 백화공주의 옷들이 공중에서 날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들 옷을 잡으려고 손을 뻗어보았지만 이미 멀리 날아간 뒤였지요 초록 도깨비는 코에 걸린 진귀하고 아름다운 옷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으쓱해졌습니다 초록 도깨비는 코에 걸린 옷들을 다 모아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웃산에 살고 있는 붉은 도깨비를 초대했습니다 초록 도깨비가 붉은 도깨비에게 말했어요 자 내 코가 얼마나 멋진 코인지 봐 내 코가 이 멋진 옷들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 니까 붉은 도깨비는 초록 도깨비가 가진 옷들을 보고 샘이 났습니다 너무 브라운 나머지 온몸이 초록색으로 변할 지경 이었지요 누구의 코가 최고인지 보여주고 말겠어 붉은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꼭 보여줄 테니 그 후 붉은 도깨비는 매일 산 꼭대기에 앉아 길고 붉은 코를 문질러도 보고 킁킁 거리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날이 지났지만 붉은 도깨비는 좋은 향이라고는 하나도 맡을 수가 없었지요 붉은 도깨비는 마침내 참을성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더 이상은 기다리겠어 일단 코를 아무 곳에나 내려보낸 다음 멋진 걸 찾아내고 말테야 붉은 도깨비는 코를 아주 길게 들여서 일곱 개의 산을 넘어 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마침내 붉은 도깨비의 코는 초록 도깨비의 코가 닿았던 영주의 대저택에 이르렀어요 마침 영주의 아들인 용감왕자와 어린 친구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용감왕자는 붉은 도깨비의 긴 코를 보고 외쳤어요 어? 여기 붉은 장대가 있어 누군가가 놓고 갔나봐 이 장대를 그네처럼 타고 놀자 아이들은 그네를 만들기 위해 붉은 장대에 줄을 묶었습니다 그러곤 다들 신이 나서 즐겁게 놀기 시작했지요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붉은 장대를 타고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칼로 자기 이름을 장대에 새겼어요 산 꼭대기에 앉아있던 붉은 도깨비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 코를 줄여보았지만 너무 무거워서 당겨지질 달아났지요 붉은 도깨비는 코가 잘려나갈 듯이 아파 온 힘을 다해 흔들어서 아이들을 떨어뜨리고는 코를 재빨리 다시 산쪽으로 당겼습니다 초록 도깨비는 그 광경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어댔어요 그러나 붉은 도깨비는 코만 어루만질 뿐이었습니다 붉은 도깨비가 말했어요 이건 내가 시세멸에서 일어난 일이야 앞으론 절대 코를 땅에 내려보내지도 않고 남을 시기하지도 않을 거야 오늘의 동화 거인과 잭 어질고 현명한 아서왕이 다스리던 시절 잉글랜드 남서쪽 땅 끝인 렌즈엔드 근처에 코널 지방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잭이라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잭은 민첩하고 영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무엇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코널 산에는 코르모란 이라고 하는 힘센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은 키가 열여덟자나 되었고 허리 둘레도 아홉자나 되었습니다 생김새도 사납고 무시무시하여 주위의 모든 도시와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거인은 산속 깊은 곳에 동굴에 살았는데 먹을 것이 필요할 때마다 본토로 건너오면서 만나는 것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잡아갔습니다 거인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모두 집과 가축을 버리고 도망을 찾고 거인은 가축들을 마음대로 가져갔습니다 황소 여섯 마리를 한꺼번에 어깨에 메고 가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지요 양이나 돼지 같은 것은 마치 양초다발을 두르듯 손쉽게 허리춤에 찼습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거인이 이런 짓을 일삼았기에 코넬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잭은 시청에 가게 되었어요 때마침 관리들이 시청에 모여 거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잭이 물었어요 코르모란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내리나요 그 거인의 보물을 상으로 주겠소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보죠 그리하여 잭은 똘라팔과 삽과 곡괭이를 챙겨가지고 어느 어두운 겨울 저녁에 홀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잭은 저녁에 일을 시작하여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깊이가 스물두자에 폭도 거의 그만큼 되는 구덩이를 하나 파고 기다란 나뭇가지와 지프로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흙을 뿌려 평평한 땅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어서 잭은 멀리 거인의 동굴이 마주 보이는 구덩이 저쪽에 자리를 잡고서 동이 막 터오를 무렵에 뿔라팔을 입에 대고 세차게 불었지요 그 소리에 잠이 깬 거인은 동굴 밖으로 뛰쳐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느 막대는 먹은 놈이 내 달콤한 아침잠을 방해하느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내 놈을 잡아 통째로 구워서 아침밥으로 먹을 테다 그러나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거인은 쿵 소리를 내면서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는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산이 다 흔들렸지요 잭이 말했습니다 오 거인님 어디 계세요 저런 멍청하게도 함정에 빠져버렸군요 날 협박했던 말로 좀 놀려볼까요 나를 아침밥으로 구워먹는다더니 이제 어쩔 건가요 불쌍한 잭 말고는 아침밥으로 먹을만한 게 없을 텐데 이제 어쩌지요 잭은 한동안 거인을 골려대더니 곡괭이로 머리를 내리쳐서 단숨에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구덩이를 흙으로 메우고 거인의 동굴로 들어갔지요 그곳에는 엄청난 보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관리들은 잭을 거인 사냥꾼 잭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하고 잭에게 칼과 허리띠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허리띠에는 이런 글귀가 금 글씨로 수놓여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의롭고 용감한 코너레 사나이 거인 코르모란을 무찔러또다 잭이 거인을 물리쳤다는 소식은 곧 잉글랜드 서쪽지방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런더부어라는 또 다른 거인은 잭을 만나기만 하면 복수를 해주리라 다짐했지요 이 거인은 어느 인적 드문 숲속 깊은 곳에 마법의 성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잭은 웨일스로 가던 길에 그 숲을 지나게 되었어요 잭은 지쳐서 어느 맑은 샘가에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물을 먹으러 샘에 들른 거인이 잭의 허리띠에 새겨져 있는 그를 보고 바로 거인을 죽인 그 유명한 잭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거인은 단숨에 잭을 어깨에 들쳐매고 자신의 성으로 갔지요 잭은 숲을 지나며 덤불을 해칠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서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잭은 자신이 거인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성 안에 들어서자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땅바닥 곳곳에 사람들의 뼈가 널려있었고 거인은 잭도 곧 그렇게 나뒹굴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요 거인은 잭을 커다란 방에다 가두어놓고는 같은 숲에 사는 동생 거인을 데리러 갔습니다 거인은 동생과 잭을 나누어 먹을 생각이었지요 잠시 동안 홀로 기다리던 잭이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서 두 거인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잭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죽든 살든 운명이 결정된 순간이 오고 있구나 방 한 구석에는 튼튼한 밧줄이 있었습니다 잭은 밧줄 두 가닥으로 올가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거인이 새로 된 성문을 여는 순간 그들의 머리를 향해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런 다음 밧줄의 다른 쪽 끝을 대들보에 묶어서 힘껏 잡아당겼어요 거인들은 곧 얼굴빛이 시카먹게 변하더니 결국 목이 쫄려 죽고 말았습니다 잭은 밧줄을 타고 내려가 목을 베었어요 그런 다음 잭은 거인들이 갖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성의 방문들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중 한 곳에서 잭은 아름다운 세 명의 귀부인을 찾아냈어요 귀부인들은 서로 머리카락이 묶인 채 벽에 매달려 있었는데 거의 굶어죽기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잭이 말했어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귀부인들 제가 괴물과 그의 끔찍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자유의 몸입니다 잭은 귀부인들에게 열쇠를 주고 웨일스를 향해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잭은 걸음을 재촉하기 위해 지름길을 택했는데 얼마 후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이미 날은 저물었고 어디에도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좁은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커다란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잭은 하룻밤만 묶게 해달라고 청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머리가 둘 달린 무시무시한 거인이 문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인은 여느 거인들처럼 그렇게 사나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거인은 겉으로는 잘 대해주다가 뒤에서 은밀하게 나쁜 짓을 하는 웨일스 거인이었어요 잭은 거인에게 자신의 형편을 말한 다음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인은 잭에게 침실을 하나 내주었어요 그렇게 자정심 되자 주인이 옆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녀석아 오늘 밤은 네가 이곳에서 묵을지라도 내일 아침 햇살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내 공봉으로 네 머리를 박살내놓을 테니 이 소리를 듣고서 잭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네 녀석이 강교한 속임수를 쓴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다 널 속이는 일이야 식은 좀 먹기니까 잭은 살그머니 일어나 침대 위에 통나무를 하나 갖다 놓고서 방 한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마침내 한밤중이 되자 거인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공봉으로 침대를 여러 번 후려쳤어요 거인은 그 정도면 잭의 뼈가 박살났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잭은 거인을 보고 고소하다는 듯 웃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인이 놀라서 물었어요 잘 잤소? 간밤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소? 아니 전혀요 생쥐 한 마리가 꼬리로 나를 두세 번 건드린 걸 빼고는요 거인은 몹시 놀란 듯 두려워하며 잭을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릇에 옥수수죽을 한가득 담아 아침밥으로 잭에게 내놓았지요 잭은 그렇게 많은 양은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겉옷 안에다 큰 가죽 부대를 숨겨놓고 그 속에 죽을 쏟아 부었지요 그런 다음 거인에게 묘기를 보여주겠다면서 칼을 집어들어 자루를 잘랐습니다 그러자 잭이 부었던 옥수수죽이 몽땅 쏟아져 나왔지요 그것을 본 멍청한 거인이 말했어요 그 정도야 나도 할 수 있어 거인은 칼을 집어들어 자기 배를 가르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무렵 아서왕의 외아들이 아버지에게 모험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어요 왕자는 웨일스 땅에 가서 나쁜 일곱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고 싶었지요 왕은 아들을 말렸지만 끝내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서왕이 허락하자 왕자는 두 마리의 말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한필의 말에는 돈을 잔뜩 실었고 다른 말에는 왕자가 탔지요 왕자는 며칠 동안 여행을 한 끝에 웨일스의 어느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왕자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빚을 잔뜩 찐 어떤 남자가 빚도 갚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빚쟁이들이 몰려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대신 잡고 있는 거랍니다 누가 대신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장례를 지르지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러자 빚쟁이들 빚쟁이들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어서 어서 그 죽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나를 찾아오시오 당신들의 돈은 내가 갚아주겠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저녁이 됐을 때에는 왕자의 소중의 이 팬이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잭은 왕자의 훌륭한 인품에 대해 듣게 되었지요 잭은 왕자를 깊이 존경한 나머지 왕자를 찾아가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왕자는 흔쾌히 허락했고 두 사람은 이튿날부터 함께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도시를 막 떠나려야죠 하는 자매 한 노파가 왕자를 부르며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7년 전에 그 빚쟁이가 저한테도 이 팬이를 빌려갔어요 제발 그 돈을 갚아주세요 왕자님은 다른 사람들의 빚도 모두 갚아주었잖아요 왕자는 주머니를 뒤져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팬이도 던져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소중에는 이제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왕자가 제게 개발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으니 오늘 밤은 어디서 묵지 왕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을 묵어갈 좋은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 제 아저씨가 살고 있거든요 삼촌은 머리가 셋이나 되는 거인이랍니다 무장한 500명의 병사와 싸워도 끄떡없죠 그러자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곳에 왜 가려고 하나 그 거인이 우리를 한입에 잡아먹을 텐데 하긴 우릴 먹어보았자 거인에 빠진 어금니 한자리도 채우지 못할 테지만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먼저 가서 왕자님을 맞을 준비를 다 해놓을 테니까요 여기서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잭은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성문 앞에 도착한 잭은 가까이 있는 산에 메아리가 울릴 만큼 세차게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거인이 천둥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어떤 놈이냐 삼촌의 불쌍한 조카 잭이에요 내 불쌍한 조카 잭이 대체 웬일이지 삼촌 안타깝게도 나쁜 소식이에요 그것 참 궁금하구나 나한테 나쁜 소식 이라니 대체 뭐지 난 머리가 셋이나 달렸고 무장한 500명의 병사와 싸워도 끄떡없다는 걸 너도 잘 알지 않느냐 그 깐 놈들은 내 앞에서 가을 바람 앞에 낙엽가도 같아 그야 잘 알죠 그런데 이번엔 왕자가 삼촌을 죽이고 삼촌의 재산을 박살내려고 천명의 무장한 병사를 이끌고 온대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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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렇다면 정말 나쁜 소식이구나 어서 몸을 숨겨야겠다 넌 내가 숨은 곳에 문을 꼭 잠그고 왕자가 떠날 때까지 열쇠를 잘 갖고 있어라 잭은 거인을 가둔 다음 왕자를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성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불쌍한 거인은 지하실에서 벌벌 떨며 숨어 지내야 했지요 이튿날 아침 일찍 잭은 왕자에게 금과 은을 듬뿍 안겨준 다음 거인이 따라잡지 못하도록 왕자를 앞서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거인을 지하실에서 꺼내주었지요 그러자 거인은 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어 고맙다며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잭이 말했지요 삼촌 제가 원하는 것은 침대에 머리맡에 있는 저 낡은 외투와 모자 그리고 녹슨 칼과 신발뿐이에요 그러자 거인이 말했습니다 넌 대체 저것들이 어떤 물건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저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 중 가장 귀한 것들이야 저 외투를 입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저 모자는 알고 싶은 건 무엇이든 알려주고 저 칼은 한 번 휘두르면 무엇이든 다 베어버리지 그리고 저 신발을 신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든 갈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날 도와주었으니 저것들을 모두 너한테 주마 잭은 잭은 아저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다음 물건들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잭은 금방 왕자를 따라잡았어요 두 사람은 여행을 계속하여 마침내 왕자가 찾고 있던 처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왕자의 청혼을 받은 처녀는 화려한 연회를 열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처녀는 숙제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처녀는 손수건을 꺼내 왕자의 입을 닦아준 뒤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당신은 내게 이 손수건을 보여줘야 해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겁니다 처녀는 손수건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왕자는 몹시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잭은 지혜의 모자를 쓰고 그 손수건을 손에 넣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처녀는 유령을 불러 악마들의 왕인 루시퍼에게 데려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잭은 남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는 외투를 입고 빨리 달리게 해주는 신발을 신고서 처녀가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 먼저 갔지요 뒤늦게 악마의 공전에 도착한 처녀가 손수건을 악마에게 건네주자 악마는 그것을 선반 위에 놓았습니다 잭은 그 손수건을 재빨리 훔쳐서 왕자에게 갖다 주었지요 이튿날 왕자는 손수건을 처녀에게 보여주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처녀는 왕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명령했지요 오늘 밤에 내가 입맞춘 입술을 내일 아침에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목을 자르겠습니다 왕자가 대답했어요 오 당신이 오로지 내 입술에만 입을 맞춘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소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죽게 될 겁니다 밤이 되자 처녀는 전날 밤처럼 악마를 찾아가 손수건을 빼앗긴 것을 나무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왕자도 별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입을 맞추면 왕자는 당신의 입술을 내게 보여줘야 할 테니까 처녀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악마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잭은 잠시 기다렸다가 악마의 머리를 잘라 외투에 숨겨서 왕자에게 갖다주었어요 이태날 아침 왕자는 악마의 머리를 꺼내 처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처녀는 마법에서 풀려났고 처녀의 몸에서 나쁜 유령들이 빠져나가자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자와 처녀는 결혼식을 올리고 아서왕의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잭은 그동안의 공을 인정받아 아서왕의 원탁의 기사에 봉해졌습니다 얼마 후 잭은 다시 모험을 떠났어요 말을 타고 출발한지 그리 오리되지 않아 잭은 동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입구에는 거인이 무시무시한 새몽둥이를 옆에 놓고 통나무에 앉아 있었지요 부리부리한 두 눈은 타오르는 불꽃 같았고 보기만 해도 끔찍한 얼굴은 양볼이 늘어져 있었으며 억센 수염은 마치 철사 같았고 떡 벌어진 어깨까지 늘어진 머리칼은 혀를 날름거리며 쉑쉑거리는 독사가 또리를 튼 것 같았습니다 잭은 말에서 내려 보이지 않는 외투를 걸치고 거인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녀석 여기 있었군 네 수염을 몽땅 뽑아주마 잭이 보이지 않는 외투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거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잭은 거인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머리를 향해 칼을 내리쳤어요 그러나 제대로 겨냥을 하지 못해서 코만 베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거인은 천둥처럼 소리를 질러내며 주위를 향해 미친 듯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잭이 거인 뒤로 돌아가 등을 깊숙이 찌르자 마침내 바닥에 쓰러져 죽었어요 잭은 거인의 머리를 자른 다음 도와주러 달려온 거인의 형의 목도 마저 베어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 그곳을 지나던 마부를 시켜 두 개의 머리를 아서왕에게 보냈지요 잭은 보물을 찾아 거인의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불구불한 긴 복도를 지난 잭은 바닥에 마름돌이 깔려있는 커다란 방에 이르렀습니다 한쪽에는 불이 지펴진 커다란 솥이 걸려있고 또 다른 쪽에는 거인이 밥을 먹을 때 쓰던 커다란 식탁이 놓여있었습니다 잭이 새창살이 달린 창문에 다가가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잡혀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잭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도 우리처럼 이 끔찍한 굴로 잡혀왔나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당신들은 왜 이곳에 갇혀있지요 우린 이렇게 갇혀있다가 거인들이 축제를 벌일 때마다 제일 통통한 사람이 뽑혀 죽는다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잡아먹혔지 그랬군요 잭이 문을 열어주자 사람들은 죽다 살아난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잭은 거인의 보물을 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근처의 성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큰 잔치를 열고 살아난 것을 축하했습니다 잔치를 한창 벌이고 있는데 전령이 와서 급하게 소식을 전했어요 북쪽에 사는 머리가 둘 달린 천둥 골짜기라는 거인이 친척들의 죽음을 전해 듣고 잭에게 복수하기 위해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인은 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까지 와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힘없이 거인에게 당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잭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올테면 오라죠 내게 그놈을 처치할 좋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정원으로 나가서 구경이나 하세요 천둥 골짜기란 녀석이 끝장나는 모습을 보여드리죠 그 성은 깊이가 삼십자에 너비가 이십자나 되는 연못으로 둘러싸인 작은 섬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는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다리가 놓여있었는데 잭은 사람들을 시켜 다리 중간을 반쯤 톱으로 잘라놓았어요 그런 다음 보이지 않는 외투를 걸치고 단번에 모든 것을 베어낼 수 있는 칼을 들고 거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인은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냄새를 맡고 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거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킁킁 놈의 냄새가 나는구나 산놈이든 죽은 놈이든 뼛째 갈아 빵을 만들어 먹을 테다 그러자 잭이 거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물레방 악간 괴물인가 보구나 거인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놈이 내 친척들을 죽인 바로 그 놈이냐 그렇다면 내 너를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 네 피를 마시고 네 뼈를 가루로 만들어주마 오 먼저 날 붙잡아야 할텐데 잭은 외투를 벗어던져 모습을 드러낸 다음 바람처럼 빠른 신발을 신고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은 움직이는 성처럼 큰 몸집을 뒤뚱거리면서 잭의 뒤를 쫓았지요 거인이 한 발자국씩 내디딜 때마다 땅속 깊은 곳까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잭은 사람들이 마음껏 구경할 수 있도록 거인을 데리고 이리저리 실컷 뛰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끝장낼 때가 됐다는 듯 재빨리 다리를 건넜습니다 새 몽둥이를 든 거인도 전속력으로 뒤를 쫓아왔지요 그러나 거인이 다리 중간짐에 이르자 육중한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인은 거꾸로 떨어져 돌고래처럼 물속에 뒹굴었어요 잭은 성벽 옆에 서서 그 모습을 한껏 비웃어 주었습니다 잭의 웃음소리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거인이 벽을 타고 기어오르려 했지만 자꾸만 미끄러져 허우잭들 뿐이었습니다 잭은 거인의 두 머리를 향해 밧줄을 던져 목을 묶은 다음 힘센 말들에 메어 물가로 끌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머리를 잘라 아서왕에게 보냈습니다 그 뒤 한동안 잭은 휴식을 취하며 즐겁게 지냈지요 그러다가 잭은 사람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다시 모험을 떠났습니다 여러개의 울창한 숲을 통과한 잭은 어느 높은 산의 발치에 이르렀어요 날이 저물 무렵 잭은 외딴 집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머리칼이 하얗게 센 노인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잭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밤은 깊고 길을 잃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노추하지만 어서 들어오게 안으로 들어간 잭은 노인이 권하는 대로 화덕 앞에 앉았습니다 잭을 살펴보던 노인이 말했어요 이복의 젊은이 자네 허리띠를 보니 자네가 거인을 죽인 그 유명한 사나이라는 걸 알겠네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이 산 위에는 마법에 걸린 성이 하나 있는데 갈리간투아라는 거인이 주인이라네 그놈은 늙은 마법사의 도움으로 많은 기사들과 귀부인들을 괴상한 모습으로 변신시켜 잡아두고 있다네 그 중에서도 제일 불쌍한 건 어느 공작의 딸이라네 그놈들은 정원에서 놀던 공작의 딸을 무시무시한 용이 끄는 불타는 마차에 태워 납치한 후 하얀 암사슴으로 모습을 바꾸어 성에 가두었지 이제껏 수많은 기사들이 마법을 풀고 그 처녀를 구하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네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사자몽을 한 무시무시한 독수리 성문 앞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자네는 들키지 않고 그곳까지 갈 수 있을 걸세 성문 위에는 큰 글씨로 마법을 푸는 방법이 새겨져 있다네 잭은 노인에게 손을 내밀며 목숨을 걸고 처녀를 구해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잭은 보이지 않는 외투를 입고 지혜의 모자를 머리에 쓴 다음 바람처럼 빠른 신발을 신었어요 제기산 정상에 이르자 사나운 두 마리의 독수리가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외투 덕분에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있는 곳을 통과하자 성문 위에는 은으로 된 사슬에 매달린 황금 나팔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든 이 나팔을 불면 검은 마법의 힘이 깨져 거인은 금세 쓰러지고 행복한 세상으로 돌아가리라 잭은 글귀를 읽자마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성은 밑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거인과 마법사는 자신들의 사악한 왕국에 종말이 왔음을 알고 손가락을 물어뜯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온통 혼란에 빠졌어요 얼마 후 정신을 차린 거인이 곰봉을 집어들려고 고개를 숙이자 잭은 단숨에 거인을 부찔렀습니다 이를 본 마법사는 허공으로 날아올라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러자 모든 마법이 풀렸고 오랫동안 새나 짐승의 모습으로 변해 있던 기사들과 귀부인들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으며 성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인의 머리는 아서왕의 궁전으로 보내졌습니다 다음날 구출한 많은 기사들과 귀부인을 데리고 잭이 아서왕의 궁전에 나타났지요 아서왕은 잭이 세운 공적에 대한 보답으로 공작의 딸을 잭과 결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결혼을 했고 왕국의 모든 백성들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게다가 왕은 멋진 성과 그 성에 딸린 아름다운 땅을 잭에게 하사했어요 그곳에서 잭과 아내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주인 중의 주인 옛날에 어느 소녀가 하녀로 일할 자리를 구하러 장에 갔습니다 마침내 오스꽝스럽게 생긴 늙은 신사가 소녀를 쓰겠다며 집으로 데리고 갔지요 집에 도착하자 신사는 소녀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는 물건을 부르는 이름이 다 따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늙은 신사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자 너는 나를 무어라 부르겠느냐 주인님 아니면 선생님 아님 원하시는 대로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를 주인 중에 왕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럼 이것은 뭐라고 부르겠느냐 신사는 자신의 침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침대 아니면 긴 의자 아님 원하시는 대로요 신사는 그건 내 겉 그건 내 겉 껍데기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부를테냐 신사는 자기 바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바지 아니면 긴바지 아님 원하시는 대로요 이건 기폭관과 폭죽이라고 불러야 해 그럼 이것은 뭐라고 부를까 신사는 고양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고양이 아니면 야옹이 아님 원하시는 대로요 이 녀석은 하얀 얼굴의 새 침대기라고 불러라 그렇다면 이건 무엇이겠느냐 신사는 이번엔 불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불 아니면 불꽃 아님 원하시는 대로요 이것은 거들먹거리는 뜨거운 놈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럼 이것은 신사는 계속해서 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물 아니면 액체 아님 원하시는 대로요 아니지 이것의 이름은 연못 갈래니라 그렇다면 이건 뭐라고 부르겠느냐 신사는 자신의 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집 아니면 저택 아님 원하시는 대로요 이건 우뚝 솟은 산이라고 해야 해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겁에 질린 하녀가 주인을 깨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 중에 왕주인님 어서 겉 껍데기에서 일어나서 기폭관과 폭죽을 입으세요 하얀 얼굴에 새침태기 꼬리에 거들먹거리는 뜨거운 놈의 불꽃이 튀었어요 얼른 연못갈리를 구해 오시지 않으면 우뚝 솟은 산이 거들먹거리는 뜨거운 놈으로 온통 휩싸이고 말겁니다 글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여우와 포도밭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포도밭 안에는 잘 익은 포도송이가 주렁 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우는 뛰어들어가 포도를 마음껏 따먹고 싶었지만 포도밭 둘레에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안으로 어떻게 들어간담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던 여우는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다이어트를 해서 배를 홀쭉하게 한 다음 울타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야 여우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울타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여우의 배가 몰라보게 홀쭉해졌습니다 마침내 포도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된 여우는 정신없이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사흘이나 굶은 터라 포도는 어떤 과일보다 달고 맛있었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여우는 불룩해진 배를 어루만지며 빙글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울타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몸뚱이가 울타리 사이에 꼬욱 끼어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굶어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울타리를 배부르게 포도를 먹은 다음 빠져나간다는 건 무리였던 것입니다 어쩌지 너무 많이 먹었나봐 할 수 없이 여우는 다시 사흘을 굶어야만 했습니다 간신히 포도밭에서 빠져나온 여우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뇌 뱃속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구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빈손이었던 것처럼 죽을 때도 똑같이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아버지의 요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한 지혜로운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노예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이에 아버지는 그만 깊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예루살렘에 가서 도련님을 모셔오겠습니다 노예가 매우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무 늦었어 내가 예루살렘에 다녀올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구나 병이 깊어질수록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갔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죽기 전에 노예가 아들을 데려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겠노라 단 아들에게는 재산 중에 바라는 것 하나만을 줄 것이다 유서를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된 노예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재산을 잘 간수해두고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가져온 유서의 내용은 그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지요 아버지는 어째서 재산을 모두 노예에게 물려주셨을까 아들은 아버지의 결정이 몹시 섭섭했지만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한 지혜로운 라비를 찾아가 유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아버님은 참으로 현명하신 분이군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유서를 남겨놓으셨 겠다 라비의 말에 아들은 어리둥절 해졌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네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 공부하러 예루살렘에 가 있었지요 아들이 대답하자 라비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이 세상을 뜰 때 자네가 곁에 없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신 게야 자기가 죽으면 노예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죽음조차 자네에게 알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 거지 하지만 노예에게 재산을 몰려주면 노예는 당연히 재산을 잘 지킬 것이고 자네에게도 서둘러 소식을 알리려고 할 게 아닌가 하지만 그게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들은 라비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버님보다 지혜롭지 못하군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 간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네 아버님은 자네에게 재산의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는가 자네가 노예를 선택한다면 결국 노예의 모든 재산은 자네 것이 되는 거라고 그제야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라비가 일러준 대로 일을 처리하고는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의 지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다며 입버릇처럼 중얼거리곤 했답니다 오늘의 동안 아낌없이 주는 것 어느 임금에게 착하고 귀하운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만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라 안에 용하다는 의사는 모두 불러보았지만 의사들마다 징귀한 약을 먹이지 않는 한 살아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공주의 병이 공주의 병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자 임금은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을 뿐 아니라 그에게 왕위도 물려주겠다고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나라의 어느 산골 마을에는 아주 귀한 보물을 한 개씩 가지고 있는 삼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는 어느 먼 곳이라도 볼 수 있는 신기한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어느 장소라도 순식간에 갈 수 있는 마술 융단을 막내는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요술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지는 신기한 망원경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나라 안 곳곳에 붙어 있는 포고문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주님이 몹시 편찮으신가 보구나 이 사실을 빨리 동생들에게 알려야지 마지는 두 동생에게 포고문의 내용을 들려주고 공주님을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좋아요 형님 우리가 가서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해주자구요 공주님의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어서 출발해요 내 마술 융단을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째 마술 융단을 타고 삼형제는 왕궁에 금세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막내는 공주에게 자신의 요술 사과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다 낫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무척 기뻐했고 왕궁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위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내 망원경이 아니었으면 공주님이 아픈 사실조차 몰랐을 거야 내 마술 용단이 아니었으면 이 먼 곳까지 오지 못했겠지 내 요술 사과가 아니었으면 공주님의 병은 고칠 수 없었을 거라고 삼형제는 저마다 자기가 사위가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이 임금이라면 삼형제 중 누구를 사위로 선택하겠습니까 탈모드는 요술 사과로 요술 사과로 공주의 병을 낫게 한 막내가 임금의 사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와 둘째의 보물인 신기한 망원경과 마술 용단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막내의 보물인 요술 사과는 공주가 먹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탈모드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형편없는 그릇 어느 날 학식이 높고 총명하지만 얼굴이 몹시 못생긴 라비가 로마의 왕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비의 못생긴 얼굴을 본 왕비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총명함이 이렇게 형편없는 그릇에 담겨 있을 수도 있군요 그러자 라비는 왕비에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왕비님 왕궁 안에도 술이 있습니까 왕비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자 라비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그 술은 모두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보통 항아리나 술병에 담겨 있지요 아니 로마의 왕비님이라면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이 많을 텐데 어째서 그런 하찮은 항아리에 술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라비의 말에 왕비는 시녀들에게 항아리에 담겨 있던 술을 모두 화려한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옮겨 담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술맛이 이상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려던 황제가 맛이 변해버린 것을 알고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누가 술을 이런 그릇에 넣어 놓았느냐 누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게야 황제의 다그침에 당황한 왕비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술이 하찮은 그릇에 담겨 있길래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요 왕에게 심한 꾸중을 들은 왕비는 곧바로 못생긴 라비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당신은 술을 금이나 은그릇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내게 왜 그런 일을 권한 겁니까 라비는 왕비의 물음에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왕비님께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보잘것 없는 항아리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을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총명함이 저처럼 못생긴 사람에게 들어 있어서 더 빛나듯이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사라진 돈 세 명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여행 경비를 몸에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이 돈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몹시 불안했습니다 고민 끝에 세 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모아 인적이 드문 숲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돈이 무사한지 확인하러 숲으로 갔던 세 사람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의심하던 세 사람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을 찾아갔습니다 폐하 저희들은 폐하의 조언을 듣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어제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숲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 뭡니까 돈이 묻힌 장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저희 세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돈을 훔친 범인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폐하의 지혜로 그 도둑을 가려주십시오 좋소 내가 범인을 찾도록 도와주겠소 하지만 그 전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오 솔로몬 왕은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차례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 아가씨가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약혼자를 찾아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충분한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혼자는 사랑하는 여인의 행복을 빌며 위자료도 받지 않고 그녀를 순순히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의 재산을 노린 한 노인이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그녀를 납치했습니다 아가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에게 파혼을 요구했는데 그는 내게 위자료도 받지 않고 헤어져 주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저를 무사히 보내주어야 합니다 아가씨의 말에 마음이 흔들린 노인은 돈도 요구하지 않고 그녀를 되돌려 보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솔로몬 왕이 세 명의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이야기에 나오는 세 사람 중 누가 가장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오 첫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엔 위자료도 받지 않고 아가씨의 파혼을 허락해 준 약혼자가 가장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으며 돈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 아가씨야말로 가장 칭찬받을 만합니다 약혼자와 파혼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택했으니까요 이번엔 세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노인이 돈을 뜯어내려고 아가씨를 유괴해 놓고선 돈도 받지 않고 놓아주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세 번째 사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범인은 바로 당신이에요 다른 두 사람은 남녀간의 사랑이나 인간관계 선택과 판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대는 이 순간에도 오로지 돈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의 동화 아이의 엄마는 누구? 하루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다가 현명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을 찾아가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두 여자는 여전히 자기가 진짜 어머니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 여자 중 누가 아이의 어머니인지 여러모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실된 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서로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지만 어느 쪽에서도 아이의 어머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소 어느 쪽의 소유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평하게 둘로 나누는 것이 유대 사회의 관리이니 나는 그 전통에 따라 이 아이를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 당신들에게 주겠소 솔로몬 왕이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한 여자가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두동강이 나는 것을 어떻게 눈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요 아이를 사랑한 진짜 어머니는 아이가 둘로 나뉘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삶은 달걀 사건 소년들을 좋아했던 다윗 왕은 소년들을 종종 궁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의 초대를 받은 한 소년이 다른 소년들보다 먼저 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와 식사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네 하지만 다른 친구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지 소년이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자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몹시 배가 고픈가 보구나 먼저 먹고 있으렴구나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자기 몫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자기 몫의 음식을 다 먹었을 때에야 다른 소년들이 도착했습니다 좀 더 기다렸다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먹을 꼴 음식을 맛있게 먹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자 소년은 미리 먹은 것을 조금 후회했습니다 그러다 소년은 옆에 앉은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갚을 테니 삶은 달걀 하나만 줄래? 좋아 하지만 나중에 꼭 갚아야 해 소년은 친구에게 달걀 하나를 얻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후로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달걀을 준 친구가 소년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니가 진 빚을 갚아줘 이자까지 쳐서 말이야 여러 날이 지났으니 그 달걀에서 깬 병아리가 달기 되고 그 달기 낳은 달걀에서 다시 병아리가 깬 만큼 친구의 황당한 이자 계산법에 소년은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난 그렇게는 할 수 없어 이자를 그런 식으로 계산하다니 말도 안 돼 그래서 못 갚겠다는 거야? 서로가 옳다고 한참을 우기던 두 사람은 다윗왕을 찾아가 판결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윗왕의 판결은 이러했습니다 달걀을 준 소년의 말이 모두 오른 것 같구나 그러니 달걀을 받은 소년은 달걀에서 깬 닭과 그 닭이 낳은 달걀의 수만큼 모두 갚도록 해라 다윗왕의 말에 소년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재판을 지켜보던 솔로몬 왕자가 소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생각이 있다며 소년에게 귓속 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년은 궁궐에서 멀지 않은 밭으로 나가 삶은 콩을 심었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열심히 삶은 콩을 심었지요 계속해서 소년이 삶은 콩을 심자 삶은 콩을 심는 소년의 이야기가 금세 궁궐란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고 급기야 다윗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이상한 행동과 솔로몬 왕자가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한 다윗왕은 솔로몬 왕자와 그 소년을 불러 말했습니다 왕자는 삶은 달걀 사건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예, 만약 왕자라면 어떤 판결을 했겠는가 삶은 달걀 하나를 주고선 닭과 닭이 낳은 달걀까지 계산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삶은 콩에서 싹이 나지 않듯이 삶은 달걀에서도 병아리가 깨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은 얼마를 갚아야 할까 삶은 달걀 하나만 갚으면 됩니다 알았다 이렇게 해서 소년은 솔로몬 왕자 덕분에 삶은 달걀 한 개만을 갚으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가정의 중요함 메이어는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라비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러 금요일 밤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들곤 했습니다 그 중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한 젊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메이어의 설교를 끝까지 듣느라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부인은 메이어의 설교를 다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녀를 보자마자 밤늦게까지 쏟아낸다며 막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금이 가게 된 것은 모두 다 메이어 때문이야 메이어의 얼굴에 침을 뱉기 전까지는 이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마시오 이 소식은 곧 메이어의 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내 설교가 지나쳐서 한 가정의 병화가 깨졌구나 자기 때문에 한 가정이 불행해진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메이어는 그 부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아플 땐 사람의 침으로 씻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오 내가 눈이 아파서 그러니 부인께서 내 눈에 짐을 뱉어 주시겠소 제가 어찌 커미 한참을 망설이던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메이어의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메이어의 제자들은 스승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매우 덕망 높은 라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얼굴에 침을 뱉으라 하신 겁니까 제자들의 물음에 메이어는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느니라 오늘의 동화 목숨을 구한 이유 라비 아키바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당나귀와 개 한 마리 그리고 조그만 램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날이 저물어 길가의 헛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 책이라도 읽어야겠다 아키바는 램프의 불을 밝히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헛간 문틈으로 바람이 불어 램프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냥 잠을 청할 수밖에 그러나 아키바가 잠든 사이에도 불행은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아키바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당나귀는 사자에게 물려 죽어 있었고 개 역시 여우에게 물려 시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키바는 매우 슬퍼하며 개와 당나귀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램프를 들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얼마쯤 가자 작은 마을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자 아키바는 그제야 그 까닭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지난 밤에 마을에 도적대가 든 거야 도적들이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아키바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만약 어젯밤 램프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도적들에게 발견돼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거야 그리고 당나귀가 살아있었다면 소란을 피웠을 것이고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에 도적들에게 발견되었겠지 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구나 조금 전까지 당나귀와 개를 잃어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아키바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남편을 기다린 아내 이스라엘의 아기파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부잣집에 양치기로 일하다가 그 집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 주인은 아키바가 학식이 없다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결국 집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키바와 그의 아내는 경제적으로 넉넉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는 아키바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어요? 몹시 가난했던 아키바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쓸 줄 몰랐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학교에 가란 말이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학교에 다니세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아키바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3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아키바는 의학과 천문학에 해박한 지식을 지니게 되었고 여러 외국어도 능숙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키바가 공부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아내는 가정을 꾸려 나가느라 가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키바는 아내가 그리워 고향집으로 달려갔지요 그 무렵 아내는 집 앞에서 이혼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정말 외롭겠어요 이런 생활이 고생스럽지 않나요? 고생이라니요?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더 훌륭한 학자가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아키바는 그 길로 학교로 돌아가 13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최고의 학자 훌륭한 대라비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유대인의 지식과 전통 어느 날 라비 요하나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로마군이 유대의 사원을 모조리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 민족이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 로마군 사령관을 만나 이야기해야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 사령관을 만나러 성 밖으로 나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요하나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옳지 우선 내가 몹시 아프다는 소문을 버티려야겠어 곧 소문이 퍼져 그를 문병하러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요하난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묘지가 없기 때문에 시체는 성 밖으로 내각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하난의 행동을 감시하는 무리들은 요하난의 죽음을 쉽사리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요하난을 관 속에 넣어 성 밖으로 들고 나가려 하자 성을 지키는 수비병들은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제자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정말 요하난이 죽었는지 칼로 한번 찔러봐야겠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돌아가신 분을 욕되게 하려는 거요 이분은 대승정이심으로 정성껏 매장해야 하오 제자들이 펄쩍 뛰며 수비병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요하난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군 전선에 이르렀을 때 로마군들도 칼로 관을 찌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죽어도 당신들은 관을 함부로 찌를 것이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어떤 무기도 지니고 있지 않소 제자들의 말에 로마 병사들은 움찔하여 관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로마군 사령관이 있는 곳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관에서 나온 요하나는 로마군 사령관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로마의 황제와 같은 경의를 포합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를 모욕하는 거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다음 황제에 직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허 그런 근일날 소리를 하다니 목숨을 무릅쓰고 올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나 말해보시오 조그만 방이라도 좋으니 10명 정도의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만은 절대 파괴하지 말아주십시오 요하나는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짓밟히고 파괴될 거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만 있다면 유대인의 지식과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뭐 어려운 부탁은 아니군 좋소 내가 당신 말대로 황제가 된다면 그렇게 하리다 얼마 뒤 로마의 황제가 죽고 요하나는 예상대로 사령관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한 조그만 학교 안에서 유대인의 지식과 전통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히렐 이야기 라비 히레리 샤마이라는 라비와 함께 있었을 때입니다 한 로마인이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유대인의 학문을 모두 가르쳐 보시오 로마인의 말에 샤마인은 화를 버럭 내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의 종교를 무시하는 로마인의 말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히레리는 로마인에게 한 발로 서 있으라고 말하며 기꺼이 유대인의 학문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그것이 유대인의 학문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전부요 히레리의 말에 로마인은 얼굴이 뜨거워져 서둘러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비 히레리 바비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선생님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십니까 좋은 일을 하러 가는 거라네 제자들은 스승이 어떤 좋은 일 때문에 서두르 하시는지 궁금해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스승은 공중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좋은 일이라는 게 몸을 씻는 것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묻자 히레리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네 로마인들은 듬만 나면 동상을 열심히 닦지 않나 그러나 그보다는 내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지 라비 히레리 자신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사나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히레리는 젖은 몸을 대충 닦고 얼른 옷을 걸치고는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라비님 인간의 머리는 왜 둥글까요? 문을 두드린 사나이는 불쑥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히레리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고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히레리 탕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나이였습니다 흑인은 왜 피부가 검을까요? 히레리는 흑인의 피부가 왜 검은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나서 다시 물 속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히레리는 엉뚱한 질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성껏 대답해 주고 다시 목욕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섯 번이나 되풀이 되었지만 히레리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줄곧 성실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사나이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라비님 때문에 전 이제 망했습니다 라비님을 화나게 하는데 큰 돈을 걸었는데 몽땅 잃게 되었다고요 그러자 히레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인내심을 잃는 것보다 당신이 돈을 잃는 것이 더 낫지 않소 라비 히레리는 훌륭한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위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해준답니다 오늘의 동안 수업료 없는 학교 바빌로니아에 히레리란 청년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히레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활은 이로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고 말 거야 수업료도 밀려 있는데 이를 어쩌면 좋지 히레리는 생활비와 수업료를 마련하기 위해 동벌이에 나섰지만 하루에 동전 한입 벌기도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일이 없어서 동전 한입 벌지 못하는 날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히레리는 단 하루라도 수업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지붕 위에서 수업을 듣는 거야 돈을 벌지 못한 날이면 히레리는 교실의 지붕 위로 올라가 천장 유리를 통해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곤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지붕에서 강의를 듣던 히레리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새 내리기 시작한 눈이 히레리의 몸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교실이 다른 때보다 어두컴컴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교실 안이 어두운 거지? 이상하게 생각한 학생들은 모두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 저게 뭐지? 무언가가 창을 가리고 있었지요 그것은 눈에 소고기 덮인 채 잠든 히레리였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이봐요 학생들이 따뜻한 교실로 옮겨 정성껏 간호하자 꽁꽁 얼어붙었던 히레리의 몸이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히레리는 수업료를 면제받게 되었고 얼마 뒤 유대인의 학교에는 수업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히레리는 점잖고 예의바르며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라비의 대승정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한걸음 여행 중이던 두 사나이가 숲속에서 외딴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나이는 긴 여행으로 몹시 지치고 굶주림 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 천장에는 탐스러운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사나이가 과일 바구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먹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군 너무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서 손이 닿질 않겠어 그러자 다른 한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저 과일들을 꼭 꺼내 먹고야 말겠어 높은 곳에 매달려 있긴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매달아 놓았기 때문 아니겠어? 매달아 놓았을 때처럼 나도 높은 곳에 과일을 다시 내릴 수 있을 거야 그 사나이는 집 주변을 둘러보았고 마침내 사다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옳지 저 사다리를 이용하면 되겠군 사나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모드가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다리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듯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탈모드에 참된 진리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나의 올바름 스무살의 젊은 나이로 마케도니아의 왕위에 올라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습니다 대왕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아를 원하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금은 보아라면 관심 없소 내게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난 단지 당신들의 관습과 당신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올바름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따름이오 알렉산더 대왕이 뜻밖의 말을 하자 그 어느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두 사나이가 대왕과 잘 알고 지내는 지혜로운 라비를 찾아왔습니다 라빈님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디 라빈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두 사람은 어떤 문제로 찾아오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쓰레기 더미를 싼 값에 샀는데 그 속에서 아주 많은 금화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화가 서로 자기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쓰레기 더미만 산 것이지 금화에 대해서는 값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금화를 당연히 돌려주어야죠 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판 것은 쓰레기 더미 전부이므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산 사람의 것이지요 금화도 당연히 이 사람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라비는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두 분 중 혹시 딸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네, 제게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이 있습니다만 헌데 그것이 금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쓰레기 더미를 산 사람이 의아해하면서 대답하자 라비는 이번에는 쓰레기 더미를 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당신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잘 되었군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아들딸을 결혼시켜 그들에게 금화를 주십시오 라비는 알렉산더 대왕을 찾아가서 금화에 얽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물었습니다 대왕이시여 우리 유대인이 생각하는 올바름이란 이런 것입니다 대왕의 나라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대왕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을 죽이고 내가 금화를 갔소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올바름이오 오늘의 동화 미워함의 의미 한 마을에 서로 잘 알고 지내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사나이가 친구를 찾아가 말했지요 솥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자네의 솥을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빌려줄 수 없네 뜻밖에도 친구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얼마 후 이번에는 솥 빌려주기를 거절했던 사나이가 급하게 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나이는 얼마 전 솥을 빌리러 왔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말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자네의 말을 좀 빌려줄 수 있겠나? 사나이의 물음에 솥을 빌리러 왔던 친구는 싸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네도 내게 솥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자네에게 말을 빌려줄 수가 없네 이것은 원수 가품입니다 솥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자네의 솥을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빌려줄 수 없네 뜻밖에도 친구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얼마 후 이번에는 솥 빌려주기를 거절했던 사나이가 급하게 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나이는 얼마 전 솥을 빌리러 왔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말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자네의 말을 좀 빌려줄 수 있겠나? 사나이의 물음에 솥을 빌리러 왔었던 친구는 선뜻 말을 빌려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게 솥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자네에게 말을 빌려주겠네 이것이 미워함의 의미이네 오늘의 동화, 선악이 생겨난 이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만든 이유 세상은 점점 사람들의 죄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타락해 가는 세상을 보고 크게 탄식한 하나님은 자신만을 믿고 따르는 노아를 찾아갔습니다 노아야, 나는 곧 땅 위에 폭우를 쏟을 것이다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숨쉬는 생명체를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전나무로 배 한 척을 만들어 내 아내와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온갖 새와 가축,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 짐승이 짝을 유러 두 마리씩 너에게로 갈 것이니 그것들도 배에 태워 죽어라 그리고 홍수가 멈추기 전까지 너의 가족과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충분히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말에 노아는 전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양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대홍수가 지구를 삼켜버리기 직전 마침내 온갖 동물들이 짝을 이뤄 노아의 방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선도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선을 태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짝이 있는 것만 태워야 한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어서 나로서도 어쩔 수 없구나 노아의 말을 들은 선은 자기의 짝이 될 만한 것을 찾아 숲속을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마침 숲속 모퉁이에 웅크리고 있던 악이 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와 함께 노아의 방주에 타자 조금 있으면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군 선의 악을 데리고 오자 짝을 이뤘다고 생각한 노아는 선과 악을 함께 방주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선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악도 함께 존재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피리와 아우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고 까막같이 말할 적에 강아지의 뿔나고 숱하게 귀 도칠 적 어떤 형제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대요 다들 짐작한 대로 형은 욕심쟁이에다가 심술쟁이고 아우는 효성이 깊고 착했지요 새 식구가 살다가 어머니가 덜컥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아무리 좋다는 약을 써봐도 안 낫고 아무리 용하다는 응원을 불러보아도 안 낫더래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어떤 스님이 와서 보더니 이 병에는 삼신산 불로초를 캐다 먹이면 낫는다고 말했어요 삼신산은 산말리나 떨어진 곳에 있고 가는 길은 말도 못하게 험한데 그래도 착한 아우는 어머니 병을 고칠 마음으로 삼신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형님 제가 다녀올 동안 어머니를 잘 모시고 계십시오 어머니를 형한테 맡겨두고 길을 떠났지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자꾸자꾸 갔어요 얼마만큼 가니 까까지른 벼랑이 앞을 가로막는데 얼마나 높은지 꼭대기가 안 보였어요 그 벼랑을 타고 넘는데 세일에 스무 하루가 걸렸습니다 또 얼마만큼 가니 시퍼런 강이 앞을 가로막는데 얼마나 넓은지 끝이 안 보였어요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는데 세일에 스무 하루가 걸렸지요 또 얼마만큼 가니 빽빽한 가시덤불이 앞을 가로막는데 얼마나 험한지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가는데 세일에 스무 하루가 걸렸어요 이렇게 고생고생하며 드디어 삼신산에 닿았습니다 삼신산에 올라가 불로초를 한풀 잇겠지요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가시덤불 헤치고 강을 건너고 벼랑을 타고 넘어 드디어 집에 다 왔습니다 이제 고개만 하나 넘으면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집에서 기다리던 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심술이 나는 겁니다 아우가 불로초를 캐 가지고 와서 어머니 병을 고쳐놓으면 어머니가 아우만 좋아하고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궁리 끝에 아우가 돌아오는 고개 너머 길목에 가서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우가 나타나니까 글쎄 젤을 뿌려서 아우 눈을 멀게 해놓고 불로초를 빼앗아서 자기 혼자 집으로 가져갔대요 그 불로초를 자기가 구한 척을 하고 어머니께 드렸단 말이지요 어쨌거나 어머니는 불로초를 먹고 병이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눈먼 아우는 더듬더듬하며 정한 곳도 없이 갔어요 자꾸 가다가 보니 마침 대나무 같이 있었는데 만져보니 대나무가 미끈미끈하게 잘 자란 거예요 가지고 있던 칼로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었지요 피리를 만들어 삐리리 삐리리 하고 보니 그 소리가 멀리멀리 퍼져나가는데 얼마나 곱고 구슬픈지 몰랐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손뼉을 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리 소리를 듣는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어찌된 일인지 피리 소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멀리 멀리 퍼지고 퍼져서 드디어 임금이 사는 대거래까지 들리게 됐지요 마침 임금 딸이 피리 소리를 듣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 피리 소리를 날마다 듣고 싶다고 말이에요 임금이 딸의 부탁을 못 들은 채 할 리 있나요? 당장 신하들에게 피리 보는 사람을 찾아 데려오라고 했지요 신하들이 피리 소리를 따라가 보니 웬 눈먼 산의 아이가 대나무 밭에 앉아서 구슬프게 피리를 불고 있었어요 신하들은 그 산의 아이를 대걸로 데려갔지요 이렇게 해서 아우는 대건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날마다 임금 딸 옆에서 피리를 불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고향에 있는 어머니는 병이 나아도 기쁘지를 않았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지요 작은 아들 소식이 궁금해서 큰 아들한테 물어보면 글쎄 그 녀석이 어디로 갔는지 나도 몰라요 저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간 녀석을 못하러 찾아요 이라고 말이지요 그럴수록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종이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작은 아이 암호개야 너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네가 너무나 보고 싶다 이 편지를 보거든 어서 어미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너라 그런데 다 써놓고 보니 막막했어요 작은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편지를 보낼 것 아니겠어요 답답해서 편지를 마루에 던져놓고 한숨만 쉬고 있었지요 그때 남대 없이 하늘에서 기러기 한 마리가 헐헐 날아오더니 마루에 놓여있는 편지를 물고 하늘로 도로 올라가지 뭐예요 그러더니 저 산 너머로 멀리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기러기는 편지를 물고 곧바로 대궐로 날아갔어요 그날도 아우는 임금 딸 옆에서 피리를 불고 있었지요 삐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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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프게 불고 있는데 난데 없이 기러기 한 마리가 헐헐 날아오더니 아우 앞에 편지를 뚝 떨어뜨리고 가는 겁니다 아우는 앞이 안 보이니까 편지가 떨어졌는지 어찌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임금 딸이 편지를 주워가지고 줄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작은 아이 암흑애야 너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네가 너무나 보고 싶다 아우가 가만히 들어보니 제 어머니가 저한테 보낸 편지였어요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지 그냥 소리나는 쪽으로 와락 달려들어 편지를 낚아채면서 어디 나도 좀 봅시다 하다가 그만 눈이 번쩍 떠졌답니다 눈이 떠졌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임금 딸도 덩달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임금에게 사정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임금이 곧바로 신하를 보내 어머니를 대궐로 모셔왔지요 아우는 그 뒤로 임금 딸과 결혼해서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학 개구리와 호랑이 옛날 세상이 막 생겨나고 모든 동물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던 때의 일입니다 어떤 늙대늙은 호랑이가 먹을 것을 구하러 사냥을 나왔지요 강물뚝을 따라 슬슬 걸어가고 있는 호랑이를 본 개구리는 몹시 겁이 났습니다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러 왔나보다 개구리는 작은 잔디 부더기 위로 올라가 호랑이가 가까이 오자 소리쳤어요 호랑이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호랑이가 대답했습니다 먹을 것을 사냥하러 숲에 가고 있지 2,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기운도 하나 없고 배도 몹시 고프군 너라도 잡아먹어야겠어 넌 끔찍하게 잡지만 다른 것을 찾을 수 없으니 할 수 없지 그런데 넌 누구냐? 개구리가 몸을 한껏 부풀리며 대답했어요 난 개구리의 왕이다 점프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지 여기 강이 보이지? 누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볼까? 호랑이가 좋다고 대답하고 몸을 웅크려 점프를 할 준비를 했지요 개구리는 슬슬 입으로 호랑이 꼬리끝을 붙잡았어요 호랑이가 점프를 하자 개구리는 강을 가로질러 저쪽 두 그루 던져졌지요 강을 건넌 호랑이는 몸을 돌려 강물 속을 들여다보며 개구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호랑이가 돌아설 때 개구리는 물었던 호랑이 꼬리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늙은 호랑이야 거기 아래서 뭘 찾고 있는 거야? 호랑이가 휙 돌아섰어요 그리고 뒤쪽 두 위에 있는 개구리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이번 시합에서는 내가 이겼네? 한 번 더 해볼까? 먹은 걸 토해보면 어때? 호랑이는 며칠 아무것도 먹지 않아 속이 텅 비어있는지라 물을 조금밖에 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개구리는 호랑이 털 몇 개를 뱉었지요 호랑이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오 어제 호랑이를 한 마리 잡아먹었더니 소화되지 못한 털이 섞여 나왔군 그래 호랑이는 생각했어요 매우 강한 녀석일세 어제 호랑이를 잡아먹었다고? 강도 나보다 더 멀리 뛰어넘고 녀석이 날 잡아먹기 전에 얼른 도망치는 것이 좋겠어 호랑이는 슬금슬금 옆걸음질을 친 다음 재빨리 돌아서서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산 위로 달려갔지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산을 내려오는 여우를 만났어요 여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빨리 뛰어가고 있어 늙은 호랑이가 말했지요 아 글쎄 개구리의 왕을 만났는데 보통 강한 곳이 아니더라고 있잖아 호랑이를 잡아먹고 강을 점프해서 뛰는데 나보다 더 멀리 뛰더라고 여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뭐 개구리에게서 도망치고 있다고 개구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너보다 작지만 녀석을 발로 눌러 죽일 수 있어 호랑이가 대답했어요 난 개구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봤어 하지만 네가 개구리를 죽일 수 있다고 하니 나랑 함께 가보자 그런데 네가 겁이 나서 도망칠 수도 있으니 우리 꼬리를 함께 묶도록 하자 호랑이와 여우는 꼬리를 묶고 개구리를 보러 갔어요 개구리는 여전히 한껏 거드름을 부리며 풀밭 위에 앉아 있었지요 개구리는 호랑이와 여우가 오는 것을 보고 여우에게 외쳤어요 여우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내 돈도 갚지 않고 고기도 가져오지 않다니 혹시 네 꼬리에 묶여 있는 게 강아지냐 내 저녁을 위해 그 강아지를 가져온 거야 그러자 호랑이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여우가 자기를 개구리에게 잡아먹으라고 데려온 거라 생각했거든요 호랑이는 놀란 나머지 잽싸게 돌아서서 젖먹던 힘을 다해 미친듯이 도망쳤습니다 가엾은 여우를 질질 끌면서 말이지요 둘이 죽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달리고 있을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 처녀 그 옛날 신라때 일입니다 꽃향기 가득한 4월 무렵 흑륜사에서는 흑벽돌 모전탑을 돌며 탑돌이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쉬지 않고 밤늦도록 탑을 돌며 저마다 소원을 빌었지요 그 자리에 김현이라는 헌칠한 총각도 있었습니다 김현이 탑돌이를 하는 내내 한 아리따운 처녀가 뒤따라 탑돌이를 했어요 둘은 첫눈에 서로 마음이 이끌려서 꽃 덤불 아래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사랑에 빠진 둘은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해 뜰 무렵 처녀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김현은 마다하는 처녀를 억지로 집까지 바래다 주었지요 처녀는 마을을 빠져나와서도 한참을 더 걸어가서 서산 기슬기 어느 초가집으로 쏙 들어갔어요 김현도 따라 들어갔지요 늙은 어머니가 흠칫 놀라며 딸에게 물었어요 얘야 같이 온 총각은 누구냐 설마 사람이냐 처녀는 탑돌이하며 부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번에 낯빛이 어두워졌지요 어휴 이미 서로 부부가 되었다니 어쩌겠니 하지만 곧 내 오빠들이 들이닥칠 텐데 해칠까 두렵구나 처녀는 다급하게 김현을 뒤란 깊숙이 숨겼습니다 남구님 제가 부르기 전에는 여기에 꼭꼭 숨어 계십시오 세상에 이게 웬일인가요 알고 보니 그 처녀는 호랑이 처녀였지 뭡니까 그런데 곧 커다란 호랑이 세 마리가 땅을 꿍꿍 울리며 나타나서는 코를 킁킁 댔습니다 집안에 사람 냄새가 난다 마침 배고픈데 잘 되었네 오빠들 코가 이상해진 게 아니요 대체 사람 냄새가 어디 난다고 그러시오 호랑이 오빠들은 거칠게 동생을 밀치고는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 위에서 시파란 빛이 번쩍이며 우렁찬 소리가 들렸지요 여봐라 너희 호랑이 무리들은 지금까지 죄 없는 생명들을 너무 많이 헤쳤도다 내 너희 중 하나를 죽여 벌을 내리겠노라 오빠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자 호랑이 처녀가 앞으로 썩 나서며 말했어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빠들은 멀리 가서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십시오 호랑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쭉 누러뜨리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그제야 호랑이 처녀는 김현을 나오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제가 남군님께 따라오지 못하게 한 것은 호랑이인 것을 알리기 싫어서였답니다 제가 비록 사람의 몸은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사랑을 지키고 싶으니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듣고 따라주십시오 나긋나긋한 호랑이 처녀를 보며 김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들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지요 제 몸을 던져 호랑이 무리의 죄를 갚고자 합니다 내일 대낮에 저는 성 안에 나타나 닥치는 대로 마구 행패를 부를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잡지 못할 것이니 남군님께서 성 북쪽 숲으로 쫓아오시면 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 남군님 손으로 저를 죽여 주십시오 남군님이 저를 죽여 벼슬을 얻으시면 저는 은혜를 갚게 되니 큰 행복이겠사옵니다 김현은 호랑이 처녀의 말에 펄펄 뛰며 고개를 내져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비록 사람과 호랑이지만 우리는 이미 부부가 되지 않았소 내 어찌 아내를 죽여 벼슬을 얻는단 말이오 김현이 날뛰어도 호랑이 처녀는 끄떡하지 않았지요 저는 원래 목숨이 짧습니다 하늘의 명령이고 제가 소원하는 바이며 남군님의 경사이고 우리 무리의 복이 되고 나라 사람이 기뻐할 텐데 다섯 가지 득이 되는 일을 어찌 피하겠사옵니까 호랑이 처녀는 큰 자를 올리고는 울면서 김현과 헤어졌어요 다음날 성하는 호랑이가 나타나 온통 쑥대밭이 되었어요 왕은 호랑이를 잡는 이에게 큰 벼슬을 때리겠노라고 했지요 김현은 마지막으로 호랑이 처녀를 만나기 위해 헐레벌떡 성북쪽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 처녀는 김현 앞에서 처녀의 모습으로 돌아와 곱게 웃으며 말했어요 남군님 우리의 사랑을 부디 잊지 마시옵소서 오늘 제게 몰린 사람들은 흥윤사 된장을 바르고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처녀는 눈 감착할 새 김현이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김현은 호랑이의 주감을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날 호랑이에게 몰린 사람들은 호랑이 처녀 말대로 된장을 바르고 나발 소리를 듣고는 싹 나았지요 김현은 호랑이 잡은 공으로 큰 벼슬을 얻었습니다 훗날 김현은 서쪽 강가에 호원사라는 절을 지어 죽는 날까지 호랑이 처녀의 명복을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아내 그리 오래지 않은 옛날 한 마을에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보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대만이라도 지혜를 사고 싶었어요 어리석음 때문에 늘 공경에 빠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보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언덕 꼭대기에 약초를 다루고 주문을 쓸 줄 아는 여자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에게 가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알 수 있다고 바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보는 어머니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고 무당을 찾아가 한 대의 지혜를 사오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얘야 꼭 사오너라 너에겐 정말 지혜가 필요하단다 내가 죽으면 너 같은 바보를 누가 돌봐주겠니 뱃속에 있는 아기보다도 제 앞가림을 못하는 녀석을 말이야 몸가짐을 조심하고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무당들은 들쑥날쑥 기분이 제멋대로라는 걸 기억해라 바보는 차를 마신 후 여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모닥불 옆에 앉아서 큰 소를 휘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날씨가 참 좋네요 그렇구나 무당은 이렇게 말하고는 계속 솥을 저었습니다 어쩌면 비가 올지도 모르고요 바보는 이렇게 말하고는 초조한 듯 다리를 떨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무당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비가 안 올지도 몰라요 바보는 이렇게 말하고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무당이 말했습니다 바보는 머리를 글적이고 모자를 비틀어대다가 말했어요 날씨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네요 참 곡식들이 잘 여물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음 가축들은 점점 더 살이 붙어가고요 그래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바보는 잠시 말문이 막혔는지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만하면 예의는 다 차린 것 같으니 용건을 말해야겠군요 저 혹시 지혜 같은 것도 파시나요? 그거야 네가 왕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지 병사의 지혜를 원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선생의 지혜를 원하는지에 달려있지 그런 것들은 내게 없거든 아뇨 이곳 사람들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평범한 지혜면 충분해요 바보에게 필요한 아주 평범한 지혜요 그 정도면 가능하지 얼마나 들이면 되죠 아주머니? 무당은 소단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해 네가 가장 아끼는 것에 심장을 가져오렴 그러면 어디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바보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구하죠? 그건 스스로 알아보렴 평생 바보로 살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하지만 넌 내가 내는 수수께끼 하나를 풀어야 해 그래야 네가 제대로 된 것을 가져왔는지 알 수 있거든 이제는 할 일이 있으니 그만 가봐라 여자 무당이 말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자 바보는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한 얘기를 모두 들려준 뒤 말했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저 돼지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베이컨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라 지혜를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 아깝겠니 바보는 돼지를 잡아서 다음날 무당의 오두막으로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의자에 앉아서 커다란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제가 가장 아끼는 것에 심장을 가져왔어요 그래? 무당은 안경 너머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발 없이도 달리는 게 무언지 맞춰보렴 바보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한참을 생각했지만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 가봐라 넌 제대로 된 것을 가져오지 않았어 오늘은 내게 줄 지혜가 없구나 무당은 책을 탁 덮으며 돌아앉았습니다 바보는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주려고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 근처에 왔을 때 이웃들이 달려와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아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얻었으니 안심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고슴을 거두었습니다 바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만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어린 꼬마였을 때 자기를 보살펴주시던 모습과 먹을 것을 만들어주시던 모습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시던 모습과 옷을 기워주시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참아주시던 모습을 생각하자 자꾸만 슬퍼져서 마침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제 누가 저를 돌봐주나요 이렇게 절 혼자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바보는 여자 모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그럼 아주머니에게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가야 하나 아냐 그럴 순 없어 바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제 세상에 나 혼자 남았는데 한 대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바보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바보는 옆집에서 자루를 하나 빌려와 어머니의 시신을 낳은 뒤 어깨에 짊어지고 무당의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이번에는 틀림없이 제대로 된 것을 가져왔어요 바보는 쿵 소리가 나도록 자루를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먼저 수수께끼를 풀어야 해 여자 무당은 자루는 보지도 않고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황금은 아닌데 노랗고 빛이 나는 게 뭐지 바보는 머리를 글적거리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돈한 것 같아 걱정했군 무당은 꽝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바보는 길가에 조저앉아 울부짖으며 한탄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무엇으로 한두의 지혜를 사야 하나요? 때마침 이웃에 사는 한 처녀가 지나가다가 바보를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래요? 돼지도 죽었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게다가 나는 여전히 멍청한 바보고요 바보가 훌쩍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참 안됐네요 그럼 돌보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처녀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이젠 내가 아끼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한두의 지혜도 살 수 없게 됐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처녀가 옆에 앉자 바보는 여자 무당을 찾아갔던 얘기며 돼지 얘기와 어머니 얘기 그리고 수수께끼에 대한 얘기까지 죄다 들려주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난 이제 세상에 혼자 남았어요 고아나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돌봐줄게요 처녀가 말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럼요 사람들이 말하길 바보들은 착한 남편이 된다고 하니 당신이 원한다면 내 남편으로 삼고 싶어요 요리할 줄 알아요? 그야 물론이죠 그럼 청소는요? 그것도 물론이죠 바느질은요? 그것도 할 줄 알죠 당신은 다른 사람만큼 훌륭한 것 같군요 하지만 여자 무당일은 어쩌면 좋지요? 그건 잠시만 참아요 내가 당신을 돌보아주는 동안엔 아무 문제 없어요 두 사람은 곧 결혼을 했습니다 바보의 아내가 된 처녀는 집을 늘 깨끗하게 청소했고 남편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바보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소 그렇게 말하니 듣기 좋네요 그런데 그게 어쨌는데요? 이젠 당신을 죽여서 그 여자 무당에게 심장을 갖다 주고 한 대의 지혜를 얻겠소 맙소사 안 돼요 아내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심장도 도려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맞소 하지만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한 대의 지혜를 얻었을 것이오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날 있는 그대로 데려가세요 심장과 온몸이 성한 그대로요 그럼 당신이 수수께끼를 푸는 걸 도와줄게요 그럴 수 있겠소? 바보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여자들이 풀기엔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였다오 그럼 어디 말해봐요 첫 번째 수수께끼가 뭐였지요? 발 없이도 달리는 것이 뭐요? 그야 물이죠 그렇군 바보가 머리를 글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노랗고 빛이 나는 것은 황금은 아니요 그야 태양이지요 정말 그거였군 어서 무당에게 가봅시다 두 사람은 당장 집을 나섰습니다 여자 무당의 오두막에 올라가니 무당은 새끼를 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안녕 바보야 이번엔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온 것 같아요 여자 무당은 두 사람을 쳐다보더니 안경을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럼 어디 맞춰보렴 처음엔 다리가 없다가 나중엔 둘이 생겼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넷이 되는 것은 뭐지? 바보는 머리를 글적거리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의 기회 내고 속삭였습니다 올챙이 그래 맞아 바보가 무당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올챙이 아닌가요 아주머니? 그래 맞췄다 넌 이미 한 대의 지위를 얻었구나 그게 어디 있는데요? 바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주머니를 뒤지며 물었습니다 바로 네 아내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바보를 치료할 유일한 약은 그를 돌봐줄 현명한 아내다 그런데 넌 이미 그걸 가졌구나 자 이제 가보아라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고 바보는 다시는 한 대의 지혜를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미 두 사람 몫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동화 일주문 이야기 일주문은 사찰을 방문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문이랍니다 일주문부터는 사찰의 격례라 하여 큰 소리를 내어 웃거나 소란을 피우는 일도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일주문은 사찰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해서 두 기둥 사이에 문짝을 달지 않고 마폐 지붕이나 팔작 지붕을 짜서 멋지게 만들지요 우리나라 명산인 지리산에 가면 많은 사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천은사 일주문에 얽힌 이야기가 재미나답니다 천은사는 원래 감로사라고 불렸어요 절 주변에 감로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연못샘이 있는데 이 샘에서 사시사철 끊이지 않고 맑은 물이 흘러서 지어진 이름이지요 그런데 절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한쪽이 기울고 허물어질 지경이 있었어요 큰 스님은 절을 새로 고쳐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절을 다시 지으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받아야 하고 일할 사람도 많이 필요했어요 큰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큰 스님의 부름을 받은 목수와 기술자들과 그들을 도울 마을 사람들이 절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감로사의 정문인 일주문에 들어서려 할 때였어요 일주문 근처 연못에서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구렁이를 보고는 기겁을 하고 마을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절에 들어서려 할 때면 큰 구렁이가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절에 갈 엄두도 못 내고 절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못했지요 큰 스님은 물론 다른 스님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큰 스님, 부처님 모셔놓은 법단까지 무너져 내리려 합니다 하루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사람들은 구렁이가 무서워 절에 올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큰 스님은 마을로 내려가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어떻게든 일주문에 자꾸 나타나는 구렁이를 없을 테니 다시 한 번 절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을 대표하는 절의 큰 스님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몇 명을 정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천은사에 올라가 보기로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절에 올라오기로 한 날 천은사의 큰 스님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이 일주문에 나와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도 구렁이가 나와 마을 사람들을 막는다면 절을 고쳐 짓기는 힘들 테니까요 그날도 마을 사람들이 일주문을 들어서려 하자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서는 사람들을 위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스님 한 분이 용기를 내 큰 구렁이와 맞서 싸워 때려잡았지요 구렁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무사히 공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공사는 잘 마쳤는데 연못샘에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샘은 마르고 연못은 사라졌어요 샘이 말라 사라졌으니 절 이름도 감로사에서 샘이 숨었다는 뜻의 천은사라고 바꾸었지요 절 이름도 바꾸고 건물도 크게 만들어 지었는데 그 뒤로 절에는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큰 구렁이를 죽인 탓이야 암 그렇지 그 큰 구렁이는 분명 백 년 먹은 이무기였을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큰 구렁이가 있겠는가 그 이무기가 절의 불 기운을 다스리는 영엄한 동물인데 이무기를 잡아 죽였으니 샘도 마르고 아무 이유 없이 불도 자주 나는 거라지 크게 증축해놓은 절에 그런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소문도 나니 큰 스님도 시름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에서 사대명필가로 소문난 이광사라는 사람이 천은사를 찾아왔어요 조선에서 글 좀 쓴다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광사를 큰 스님은 반가이 맞았습니다 큰 스님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낯빛이 좋지 않습니다 이광사의 물음에 큰 스님은 그간 있었던 일들과 답답한 속내를 이야기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던 이광사가 큰 스님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큰 스님 제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문 현판을 바꾸어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큰 스님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이광사가 새로운 글씨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필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광사는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물의 기운으로 불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광사는 이렇게 말하고는 마치 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글씨체로 지리산 천은사라고 세로로 썼습니다 이광사는 잡은 붓을 한 번도 멈추거나 조저하지 않고 휙 써 내려갔어요 옆에서 보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 글을 나무에 새겨 일주문에 걸게 하고는 이광사가 말했어요 아마 다시 불이 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큰 스님은 그의 말대로 현판을 일주문 맨 위에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신기하게도 말랐던 셈에서 다시 물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한참을 흘러도 이광사의 말처럼 천은사에 다시 불이 나는 일도 없었답니다 이광사가 쓴 글씨는 물이 흐르듯 썼다 하여 수채로 불리며 후대 사람들까지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리산 천은사라고 쓴 여섯 글자는 이광사가 쓴 대표적인 현판 글씨가 되었답니다 지금도 고요한 새벽에 천은사 일주문에 귀를 가만히 대고 있으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저승사자가 된 강림 염라대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잘못한 사람을 붙잡아 심판하는 저승신이지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 염라대왕이 잡아간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하잖아요 이 염라대왕과 맞섰던 아주 용감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강림 도령입니다 이제부터 염라대왕과 강림 도령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 동경국에 범울왕이 살았어요 범울왕에게는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다 삼형제가 곧 죽을 운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삼형제가 살 수 있소? 범울왕이 물으니 스님이 대답했지요 절에 와서 3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며 지내야 합니다 스님의 말에 따라 삼형제는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고 깊은 산에 절로 들어갔어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어느덧 해가 바뀌어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삼형제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하며 주의할 것을 일러주었지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여인을 조심하여라 얼마를 갔을까요? 삼형제는 어느 연못가에 도착했습니다 다리도 좀 쉬고 목도 축일 겸 걸음을 멈추었지요 마침 기와집 한 채가 보이길래 물 한 모금 얻어 마실까 하고 삼형제는 기와집으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과양선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삼형제에게 음식과 술까지 대접했어요 한 잔을 마시면 천년을 살고 두 잔을 마시면 만년을 살고 석 잔을 마시면 구만년을 산다고 하옵니다 삼형제는 과양선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시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과양선은 얼른 참기름을 펄펄 끓여 삼형제의 귀에 부어 죽게 했지요 그러고는 삼형제가 갖고 있던 물건들을 모두 챙긴 뒤 시체는 연못에 갔다 버렸습니다 며칠 뒤 과양선이 연못으로 물을 기르러 갔더니 예쁜 연꽃 새송이가 탐스럽게 피어 있었어요 욕심 많은 과양선은 연꽃들을 모두 꺾어다 집안 여기저기에 꽂아두었지요 그런데 과양선이 지나다닐 때마다 연꽃들이 머리카락을 헝클어 놓는 겁니다 과양선은 왈칵 화를 내며 연꽃들을 활옷불에 던져 태워버렸어요 잠시 뒤 동네 할머니가 불씨를 얻으러 왔다가 화로를 헤쳐보니 예쁜 구슬들이 있었습니다 과양선, 화로에 웬 구슬이 세 개나 있는가 어머, 내가 찾던 구슬들이 여기 있었네 동네 할머니가 가져갈까 봐 과양선은 얼른 구슬들을 꺼내 이리저리 굴리며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다 입속에 집어넣었는데 그만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과양선의 배가 불러오더니 아들 셋을 낳게 되었어요 과양선이 낳은 삼형제는 무척 영특했습니다 열 살이 넘자 모두 과거의 급제에서 어머니께 절을 올렸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절을 올리던 삼형제가 고개도 들지 않고 일어서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과양선이 삼형제를 만졌더니 싸늘하게 죽은 시체가 되어 있지 뭐예요? 과양선은 원님에게 삼형제가 죽은 까닭을 밝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원님도 도무지 까닭을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과양선은 원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지 않는다며 마구 욕을 해댔어요 보다 못한 원님의 부인이 나섰습니다 원님에게 제일 영특한 나조를 뽑아 달라고 했지요 원님은 나졸 한 명을 불렀어요 그가 바로 강님입니다 강님은 용감하고 재치있기로 유명했습니다 원님 부부는 강님을 잡아다가 억울하게 죄를 만들어 씌우고는 억지를 부렸어요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올테냐 이승에서 목숨을 바칠테냐 분부대로 염라대왕을 잡아올테니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강님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눈앞이 캄캄했지요 사람이 어떻게 저승에 가서 그 무시무시한 염라대왕을 잡아오겠어요 막막해하던 강님은 아내에게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지혜로운 강님의 아내는 떡을 새시로 쪄주며 강님에게 말했어요 아무 걱정 마세요 이 시루 떡을 가지고 저승길을 찾아 떠나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면 분명 도와줄 겁니다 아내는 강님에게 저승에 입고 갈 옷을 지어주고 바늘 한 쌈을 도포 앞서 배에 몰래 찔러 넣었어요 강님이 드디어 길을 나섰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배가 고파 보이는 할머니에게 떡을 나눠드렸더니 할머니가 저승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알려준 길을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떡을 나눠드리니 다시 또 길을 알려주네요 할아버지가 알려준 길을 따라가니 이번에는 또 아저씨가 있었어요 역시 떡을 꺼내놓으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연못이 있네 그 연못으로 뛰어들게나 연못을 발견한 강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연못으로 뛰어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잃었던 강님이 눈을 떠보니 바로 연나대왕 앞인 겁니다 드디어 저승에 온 거였지요 강님은 연나대왕의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연나대왕을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어요 저와 함께 이승으로 가셔야 합니다 강님은 이승으로 연나대왕을 데려가야 하는 까닭을 설명했습니다 연나대왕은 강님의 용맹한 모습에 감탄하여 이승으로 가겠다고 약속했지요 다만 저승에서 할 일이 좀 남았으니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럼 약속을 지키겠다는 글을 제 등에 적어주십시오 연나대왕은 강님의 등에 저승 글자 세자를 써주었어요 강님은 다시 연못을 통해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승은 캄캄한 밤이었는데 작은 오두막에서 가느다란 불빛이 비쳐 가보니 강님의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아내는 강님의 도포 앞서 펴 넣었던 바늘 한 쌈을 확인하고는 강님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이 저승에 간 지 3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 오늘 밤 제사를 지내려던 참이었어요 강님은 겨우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승의 하루는 이승의 1년과 같은 거래요 강님이 돌아오자 원님은 연나대왕을 데려오지 않았다며 강님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강님은 연나대왕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렸지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날 연나대왕이 원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불렀느냐 원님은 과양선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요 연나대왕은 즉시 과양선을 불렀지요 너는 너의 아들들을 어디에다 묻었느냐 집 앞에 밭에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파보아라 그러나 그곳에는 삼형제의 시체가 없었어요 연나대왕이 연못으로 가서 물을 세 번 툭툭툭 치니까 범울왕의 세 아들이 살아나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과양선은 사색이 되었지요 연나대왕은 삼형제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과양선에게는 벌을 주었어요 과양선은 파리, 모기 등 온갖 잡벌레로 변해 산산이 흩어졌지요 그런 다음 연나대왕이 말했습니다 강님이 똑똑하고 용맹하여 어리석은 세상에 두기에는 아까우니 저승으로 데려가 필요한 곳에 쓰겠다 이때부터 강림은 저승사자가 되었답니다 아프거나 늙어서 명이 다한 사람을 정확히 구별하여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 지금까지도 영특하고 지혜로운 강림 도령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농부와 호랑이 날이 너무 더워서 쭉쭉 처지는 여름날이었습니다 몸집이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배가 몹시 고파 어디 먹을 게 없나 하고 여기저기 샅샅이 뒤지고 다녔지요 날이 하도 더우니 산짐생들이 죄다 굴 속에서 낮잠들을 자는지 생쥐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겁니다 먹을 걸 찾지 못한 호랑이는 터벅터벅 산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 농부 하나가 밭에서 영차영차 쟁기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는 너무 더워서 윗돌이를 훌러덩 벗어던진 채 맨몸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살이 통통하게 찐 게 맛있어 보이지 뭐예요 호랑이는 침을 뚝뚝 흘리며 아주 좋아 죽을 것 같았답니다 아휴 저놈 좀 봐 토실토실 살찐 데다 내가 잡아먹기 쉬우라고 옷까지 벗었네 호랑이는 너무 좋아서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바탕 속시원히 웃은 다음에 농부를 잡아먹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웃어대다가는 오샘 소리에 놀라 농부가 달아날 게 뻔하잖아요 하지만 막 웃음보가 터질 판인데 어떡하겠어요 호랑이는 하는 수 없이 오샘을 꾹 눌러 참고는 휙휙 내달려서 산 고개 하나를 넘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며 실컷 웃었지요 개운하게 웃고 나서는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얼른 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농부가 그새 밭을 다 갈고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호랑이는 철퍼덕 앉아서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선생님의 장가 시골 산동네에 서당이 있었습니다 떡거머리 총각 돌새와 아이들 예늘곱 명의 학동이 공부를 했지요 서당의 훈장 선생님은 50살이 훨씬 넘었는데도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장가를 가지 않은 거지요? 아니 가지 않은 게 아니라 못 갔다고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훈장 선생님은 궁상맞게 서당 천장 한쪽에 새끼를 꼬아 빨래줄을 만들어 속옷을 널고는 했어요 비가 질금질금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당 수업이 일찍 끝나 학동들은 신나서 집으로 뛰어갔지요 그런데 떡거머리 총각 돌새는 집에 가지 않고 서당 안에서 어성대었어요 이놈이 어쩐 일로 집에 안 가고 저러지? 선생님은 궁금한 마음으로 돌새를 지켜보았습니다 선생님! 돌새는 갑자기 선생님을 불렀어요 왜 그러냐? 선생님 혼자 살지요? 그렇다 다른 학동들 같으면 별걸 묻는다고 기퉁백이라도 주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돌새는 다른 학동과 달리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보다 속이 깊었지요 선생님! 서당에서 혼자 계시기에 외롭거나 심심하지 않으세요? 에잇! 이놈이 선생님께 못하는 말이었구나 선생님은 말로는 나무랐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놈도 나이를 먹을대로 먹었으니 돌새는 선생님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본 것입니다 선생님은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심심하지 왜 심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찌 하겠느냐 선생님 제가 색시감을 얻어드릴까요? 돌새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 놈 봐라! 니가 뭘 구한다고? 너나 색시감구에 어서 장가가거라 학동이 선생님 장가를? 설마 하는 생각에 선생님은 돌새 말을 귓전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담에 가도 되고요 선생님이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딴 말 하려거든 냉큼 집에 가거라 선생님은 제 말만 들으시면 되는데요 돌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말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누가 듣겠느냐 어서 집으로 가거라 돌새는 마지못해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돌새는 서당에 와서 그를 배우고 또 집에 돌아가지 않고 맴돌다가 선생님을 불렀어요 너는 또 집에 안 가고 귀찮게 나를 불러대느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것이 말한다고 지나쳐 듣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저놈 말하는 거 봐라 내놈이 한 말이 말이나 될 법한 말이냐 내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선생님 말이 안 되긴요 제가 선생님 장가를 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돌새는 선생님께 이런 말을 남겨놓고 집으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돌새가 한 말이 귀에 쟁쟁했어요 이튿날 학동들은 서당에 와서 그를 배우고 집으로 갔지요 그러나 돌새는 또 혼자 집에 가지 않고 서당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느냐 선생님 나이가 몇이신가요 57이다 저는 선생님이 갓 50이 넘은 줄 알았습니다 그럼 사모님 되실 분은 몇 살이 좋습니까 선생님은 속으로는 이놈바라 했지만 그냥 대답해 주었습니다 글쎄다 마흔 대살이 어떨까 그러시면 딱 좋습니다 건넌마을에 45살 난 과부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 말만 잘 들으시면 틀림없이 장가갈 수 있습니다 돌새는 뭘 믿고 그러는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정말 네가 해낼 수 있느냐 선생님은 돌새가 너무 당당해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선생님께서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돌새는 믿는 구석이 있는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 놈보게 선생님은 돌새가 너무 자신감을 차서 말을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돌새는 한 걸음에 건넌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과부 집에 가서 소리쳐 불렀습니다 계세요? 계십니까? 문을 흔들며 소리쳐 불렀어요 몇 차례 부르자 방문이 열리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날 무슨 일로 찾느냐 서당에서 글공부가 끝났으면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과부가 말하자 돌새는 똥단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 안 오셨습니까?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이놈이 미쳤나 생사람 잡네 내 선생님이 여기 왜 오겠냐 그래요? 이상하다 돌새는 심드렁하게 말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 돌새는 서당에 가서 선생님께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젠 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선생님은 절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돌새는 자기를 믿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알았다 돌새는 또 건넌마을 과부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과부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우리 선생님 여기 안 오셨어요? 과부가 밖에 나오자 어제와 똑같이 물었어요 이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제부터 오지도 않은 선생님을 왜 내 집에서 찾니? 안 오셨어요? 돌새는 또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그 이튿날 돌새는 서당에 가서 글 공부한 후 선생님께 당부를 했어요 선생님 제 말을 잘 들으시면 오늘 저녁에 정말 장가를 가게 됩니다 새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저를 따라가시죠 선생님은 돌새를 따라 건넌마을로 갔습니다 선생님 꼭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돌새는 가면서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오냐 알았다 살금살금 과부집 안으로 들어간 돌새는 선생님을 부엉문 뒤에 숨겨놓고 엉뚱하게도 과부집에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돌새 왔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놈이 또 왔잖아 여기가 어딘데 너희 선생이 왔다고 야단이냐 과부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정말 안 오셨습니까 그렇다니까 제가 들어가서 볼까요 돌새가 과부를 밀치고 얼른 퇴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이놈이 여자 혼자 사는 방에 들어간다고 이난리야 원짝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돌새를 때리며 쫓아냈습니다 돌새는 뒤로 물러서며 분명 선생님이 이 집에 계실 거야 제 발이 저려 안방을 안 보여주는 거지 떳떳하면 왜 안 보여주겠어 하고 이죽거리며 약을 올리면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화가 난 과부는 빗자루를 들고 돌새를 쫓아갔습니다 부엉문 뒤에 숨어있던 선생님은 그 틈을 타 얼른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 들어간 선생님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자리에 두었습니다 정말 안방에 우리 선생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놈아 정 못 믿겠거든 들어가 보거라 돌새가 선생님이 안방에 있다고 우기는 바람에 과부도 어쩔 수 없이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괜한 소문이 나면 과부로서도 좋을 것이 없지 않은가요? 돌새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확 걷어 치웠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시면서 왜 대답 안으셨어요 너는 어쩐 일이냐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선생님 아니요? 돌새는 과부에게 물었어요 어머나 과부 얼굴은 죽을 쌍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단 말인가? 대체 이 일을 앞으로 어쩌란 말인가? 뭐라고 해도 통하지 않을 이 상황에 과부는 기가 막혀 한쪽 구석에 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조용하게 말했어요 이리 앉으시오 이리 앉으시오 아무 말 말고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왕 이렇게 된 일 어떡하겠소 내가 떡을 해서 돌새 편에 보내줄 테니 동네에서 잔치 떡으로 나눠두시오 그리고 너무 놀라지 말고 오늘 저녁 잘 자시오 선생님과 돌새는 과부집에서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날 돌새가 점심때쯤 서당에 가니 선생님은 싱글거리며 인절미를 한단지 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무 말 말고 건넌마을 과부집에 갖다 주고 오너라 네 돌새는 대답을 시원하게 하고는 떡을 둘러매고 서당을 나서며 신나서 소리쳤어요 자 떡 받으세요 떡이요 웬 떡이냐 떡을 준다는 말에 사람들이 모여들며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세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또 물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장가 드는 기념 떡이요 아니 누가 장가를 간단 말이냐 돌새 네가 가냐 제가 왜 갑니까 그럼 누구냔 말이다 누구긴 누굽니까 우리 선생님이지 훈장 선생님이 장가를 간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장가를 가냐 그러니까 떡을 돌리죠 언제 누구랑 바로 어쩌녁에 건넌마을 과수택에 장가 들었소 돌새는 떠들어대며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라비 선생님을 떡거머리 총각 돌새가 장가를 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오늘의 동화 요술 주전자 어느 마을에 차 마시기를 무척 좋아하는 노스님이 한 분 살았습니다 노스님은 차 만들 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몹시 까다로웠고 항상 직접 차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은 오래된 고물 가게에서 차 마실 물을 끓이는 주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주전자는 아주 달가서 녹이 잔뜩 쓸어 있었어요 그러나 노스님은 녹 밑에 숨어있는 주전자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주전자를 사서 절에 돌아왔습니다 노스님은 주전자에 남아있는 녹이 다 사라질 때까지 열심히 닦아 윤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절에서 함께 사는 두 어린 제자를 불렀어요 오늘 새로 산 이 아름다운 자주전자를 보아라 스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주전자에 물을 끓여 맛있는 차를 만들어주마 노스님은 주전자를 화로불 위에 올렸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렸지요 이윽고 주전자의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전자에서 오소리의 머리와 덥수룩한 꼬리가 튀어나오더니 내게 조금은 다리까지 나오는 게 아닙니까 아 너무 뜨거워 차주전자가 소리쳤습니다 아이쿠 오소리 타네 오소리 모양의 주전자는 불 속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내발로 방 주위를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노스님은 몹시 놀랐지만 새로 산 차 주전자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 빨리 주전자가 달아나지 못하게 막아라 얼른 잡으란 말이다 노스님이 두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한 제자는 빗자루를 들고 다른 한 명은 부젓가락을 들고 주전자를 황급히 뒤쫓았지요 마침내 주전자를 붙잡자 오소리의 머리와 덥수룩한 꼬리 네 개의 짧은 다리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주전자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상한 일을 새 이 주전자는 요술에 걸린 게 틀림없어 우리 절에 이런 시끄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 이 잡주전자를 팔아버려야겠군 때마침 절에 고물장수가 들렀습니다 노스님은 그에게 주전자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잡주전자를 팔고 싶습니다 값은 알아서 주십시오 고물장수는 저울로 무게를 재보고 차주전자를 아주 싸게 샀습니다 헐값에 주전자를 산 고물장수는 신이 나서 휘파람까지 불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고물장수는 곤히 잠이 들었고 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고물장수 아저씨 고물장수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누가 날 부르는 걸까 고물장수는 놀라 불을 켰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개 옆에는 오소리의 머리와 털이 무성한 꼬리 네 개의 짧은 다리를 가진 차주전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고물장수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내가 오늘 노스님에게 산 차주전자가 아니냐? 네, 맞아요. 제가 그 차주전자예요 주전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주전자가 아니에요 주전자로 둔갑한 오소리랍니다 저의 이름은 행운을 뜻하는 붐부크예요 절에서 노스님이 저를 화룩불 위에 올려놓는 바람에 불에 탈 뻔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께서 매일 저에게 먹을 것을 부어주고 불 위에 올리지도 않고 잘 못 살펴주신다면 부자가 되도록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글쎄, 정말 희한한 일이구나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도록 돕는다는 거지? 저는 신기한 재주를 부릴 수 있답니다 차주전자는 꼬리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위한 무대를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표를 파세요 고물장수 아저씨는 붐부크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앞마당에 작은 극장을 만들고 간판도 세웠지요 붐부크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요술 주전자의 특별한 재주를 보러 오세요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붐부크를 보러 왔습니다 아저씨는 표를 팔고 극장을 사람들로 가득 찼지요 아저씨가 극장 안으로 들어가 큰 북을 지기 시작하면 붐부크가 나와 춤을 추고 각가지 고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주는 붐부크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종이 우산을 댄 채 팽팽한 줄 위를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붐부크의 특별한 재주에 넋이 나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고물장수 아저씨는 붐부크에게 맛있는 떡을 주었습니다 고물장수 아저씨는 점점 더 많은 표를 팔아 마침내 부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아저씨는 붐부크에게 말했습니다 붐부크야 매일 공연을 하느라 많이 힘들 것 같구나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절로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떠니 사실 조금 피곤하긴 해요 저도 절에 가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절에 돌아가면 노스님이 저를 다시 불 위에 올려놓으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틀림없이 맛있는 떡도 주지 않을 거예요 붐부크가 대답하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모든 걸 나에게 맡겨보렴 다음날 아침 고물장수 아저씨는 붐부크를 데리고 절로 갔습니다 그리고 노스님에게 붐부크가 가지고 온 행운과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지요 고물장수 아저씨는 노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붐부크가 여기서 조용히 살도록 해주시겠어요? 붐부크를 불 위에 올리지도 않고 매일 떡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스님은 귀한 재주를 가진 붐부크를 잘 보살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붐부크는 정말 행운을 가져다주는 요술 주전자이군요 그런데 어찌 불 속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붐부크를 보물을 보관하는 별채의 좋은 장소에 살게 하겠습니다 노스님은 두 제자를 불러 붐부크를 나무로 만든 탁자 위에 고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보관하는 별채로 옮기고 옆에 맛있는 떡도 놓아두었지요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붐부크는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맛있는 떡을 먹고 다시는 불 속에 들어가는 일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안 모모타로 설화 옛날 옛적 일본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꾼이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 무척 외롭고 쓸쓸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가고 할머니는 빨래를 하러 강가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막 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복숭아가 둥둥 떠내려왔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복숭아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서둘러 복숭아를 강 밖으로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할아버지와 나누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탐스러운 복숭아 좀 보세요 강가로 떠내려오는 걸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보기에도 정말로 커다랗고 먹음직스러운 복숭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침 배가 매우 고팠습니다 자, 얼른 이 복숭아를 잘라 먹읍시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큰 칼을 가지고 와 복숭아를 반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숭아 속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발 기다려주세요 저를 자르지 마세요 목소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복숭아가 반으로 갈라지더니 귀여운 사내 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놀라지 마세요 하늘의 신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식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저를 두 분의 아들이 되라고 보내셨답니다 사내 아이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며 사내 아이를 아들로 삼았지요 그리고 아이에게 복숭아 동자라는 뜻의 모모타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모모타로가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이제 저도 다 자랐으니 나라를 돕고자 합니다 바다 멀리 도깨비 섬이란 곳에 못된 짓을 하는 도깨비들이 살고 있어요 이 도깨비들은 육지로 와서 나쁜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데려가서 보물도 훔쳐가고 그러니 제가 도깨비 섬에 가서 도깨비들을 혼내주고 보물들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허락해주세요 노부부는 모모타로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하지만 늠름한 아들이 자랑스러워 모모타로가 도깨비 섬으로 갈 채비를 하도록 도와주었지요 할아버지는 검과 갑옷을 주었고 할머니는 온 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수수경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모타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곧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도깨비 섬으로 떠났습니다 멀고 먼 여행이 시작되었지요 모모타로는 바다를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열심히 걸음을 재촉하던 모모타로는 누런 개 한 마리를 만났어요 개는 모모타로를 보자 으르렁거리며 물려고 했습니다 모모타로는 개에게 수수경단 하나를 주면서 도깨비와 싸우러 도깨비 섬에 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개는 자기도 같이 가서 모모타로를 돕고 싶다고 했어요 모모타로와 누런 개는 함께 걸어가다가 곧 원숭이를 만났습니다 원숭이와 개는 만나자마자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모모타로가 도깨비들과 싸우기 위해 도깨비 섬에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하자 원숭이는 자기도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모모타로는 원숭이에게 수수경단을 하나 주고 함께 가기로 했어요 모모타로와 개의 원숭이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꿩을 만났어요 개와 원숭이 꿩은 서로를 보자마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모타로가 도깨비 섬에 싸우러 가는 중이라고 말하자 꿩 역시 함께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모타로는 꿩에게도 수수경단을 하나 주며 함께 가자고 했지요 이렇게 해서 모모타로를 대장삼아 서로를 싫어했던 개와 원숭이 꿩은 금세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모모타로와 친구들은 계속해서 멀고 먼 길을 걸어 마침내 바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배 한 척을 만들어 도깨비 섬을 향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섬에 도착해 보니 아주 튼튼하게 지은 도깨비 요새가 보였어요 요새 안에는 정말 많은 도깨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검은 도깨비도 있고 푸른 도깨비, 붉은 도깨비도 있었지요 제일 먼저 꿩이 요새의 벽을 넘어 날아가서 도깨비의 머리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도깨비들은 꿩을 공격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꿩은 도깨비들의 공격을 날색에 피했습니다 원숭이는 도깨비들이 꿩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요새에 들어가 문을 열었어요 모모타로와 개도 요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끔찍하고 살벌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꿩은 못된 도깨비들의 머리를 쪼았고 원숭이는 손톱, 발톱으로 도깨비를 핥히었습니다 개는 이빨로 도깨비들을 물었고 모모타로는 검으로 베어버렸지요 마침내 도깨비들은 모모타로 일행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들은 모모타로 앞에서 절을 하고 다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훔쳤던 모든 보물을 모모타로에게 내주었지요 보물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금과 은을 비롯해 값지고 진귀한 보석들이 아주 많이 있었지요 모모타로와 새 친구는 배로 보물을 옮겨 실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돌아와 도깨비들이 훔쳐간 모든 보물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마침내 모모타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부부는 아들을 보고 무척 기뻐했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모타로가 가지고 온 보석으로 부자가 되었고 모모타로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는지 아버지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똥을 누구도 변소에 가서 계속 쭈그리고 앉아있는 등 기억력이 꽝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머리는 텅텅텅 비었어요 잘 익은 수박을 고를 때처럼 손가락으로 수박을 튕기면 통통 소리가 나듯 아들의 머리를 두드리면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들은 멍텅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하듯 과외다 뭐다 쪽집기 선생을 모셔다 특별 공부를 시킨다고 난리법석인데 도무지 싹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천자문을 하루종일 한달 가르쳐도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른지 박박 긁어서 겨우 이렇게나 외울 뿐 단 열자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천자를 가르치면 읽기는 읽는데 눈을 깜빡하고 떴다 감으면 금방 잊어먹는 정도였지요 아들은 제일 잘 먹는 게 잊어먹는 거였습니다 천자 천번을 가르쳐야 겨우 기억할까 말까였어요 하늘천 다음 글자인 따지도 천번을 가르쳐야 겨우 알았습니다 그러니 천자를 다 익히려면 얼마를 가르쳐야겠나요 이처럼 아버지의 정성과 선생님들의 노력은 말할 수 없었지요 아버지의 정성도 정성이지만 아들 역시 천번이면 천번 만번이면 만번 단 한 번도 싫다는 기색 없이 정성껏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멍텅구리이긴 하지만 아버지 말을 순종하고 어떻게든 배우려는 자세와 끈기를 높이 샀어요 세월이 물같이 흘러 아들 나이 열일곱 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나이쯤이면 고등학생이지만 옛날에는 장가를 가서 부인과 살며 살림을 꾸릴 나이였지요 멍텅구리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유명한 학자이다 보니 집안을 보고 이웃마을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내놓으라 하는 학자인데 그 아들은 볼 것도 없겠지 이 집 저 집에서 들어온 혼담 중 장인어른 자리가 학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값이면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낫지 아버지는 학자 집안 딸을 며느리감으로 점찍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요 장가를 가면 학자 집안이니 장인어른이 될 사람은 물론 처남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것 아닌가 생각다 못한 아버지는 후행으로 따라갔습니다 후행이란 혼이 날 때 가족 가운데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홀레식을 치르고 국수 가닥처럼 오래오래 살라고 국수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 먹기만 할 게 아니라 오늘같이 좋은 날 글 한 수 지어봅시다 국수를 먹으며 시조 짓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침 국수가 들어와 신랑에게 국수에 대한 글 한 수를 지으라고 했어요 신랑은 큰일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이 걸려 겨우겨우 천자문을 떼었는데 글을 지으라니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서방 글을 지어보게 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글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좋은 글을 지으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나 장인은 끙끙 앓고 있는 사위 속도 모르고 재촉하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상위에 있는 국수를 보고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생각 없이 내뱉었어요 국수 한 사발 아들의 무식함이 탈론할까 봐 잔뜩 긴장한 신랑의 아버지는 그 말은 얼른 받았습니다 그렇지 국수 한 사발이지 국화꽃 국에다 나무수자 차다는 찰 한자에 모래사자 핀다라는 필발 그러니까 국화나무는 찬 모래에도 잘 핀다는 뜻이다 어허 역시 자재보는 아버님을 닮아 비상하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인어른은 그를 잘 짓는다고 사위를 칭찬했어요 그때 포수가 사냥을 해서 마당에 노릇을 던져놓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쫄랑쫄랑 포수 앞서서 들어오는 사냥개를 보고 신랑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워리 사냥개 그러자 아버지가 또 얼른 받았지요 맞아 달이 애우러지니까 산의 그림자도 고쳐진다 달 월자에 옮길리 사냥개는 외산자 그림자 영자 다시 개 그러니까 월이 사냥개를 월이 사냥개 즉 달이 애우러지니 산의 그림자도 고쳐진다는 것이다 그 얼마나 멋진 아버지의 해석인가요? 아들은 그냥 사냥개를 보고 중얼거렸을 뿐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해 멋있게 시를 육졸였습니다 아버지가 뒤를 봐주자 아들 녀석은 신바람이 났어요 가만히 먹기나 하지 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는 대로 말도 안 되게 마구 을퍼대었지요 상에 과일이 있으면 무슨 복숭아 무슨 사과 무슨 배 아들 녀석은 대추와 복숭아를 입에 넣으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대추 복숭아 빈 사과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받아 얼른 그를 생각해 말했어요 그야말로 아버지는 바보 아들 때문에 가시 방석 그 자체였습니다 강정 빈 사과 즉 가난한 선비가 강정째를 지나가다 대추 복숭아라 즉 크게 취해 소나무 아래에 엎드려 있구나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겨우겨우 결혼시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40살이 되도록 집에서 반만 충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계속 글공부를 했지요 아버지 역시 이때나 저때나 하고 달걀로 바위치듯 계속 글공부를 시켰습니다 아들이 40살이 넘자 우리나라의 훌륭한 학자가 되었대요 아버지의 가르치고자 하는 열성이 또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머리 나쁜 아들이 드디어 해냈던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억울한 부인 옛날 한 어사가 암행을 다니다 어느 고울에 들렀는데 괴이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윤씨 부인에게 열려문을 내린다며 열려문을 열 개 주면 뭐하나 억울하게 죽었는데 쉿 입조심하게 그러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수가 있으니 어사는 수상적어 당장 수사에 나섰어요 그런데 고울 사람들이 윤씨 부인에 대해선 하나같이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소문을 낸 사람을 어렵게 찾아 물어도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며 펄쩍 뛰고 말이에요 어사는 관하로 달려가 윤씨 부인에 대한 서류를 살폈어요 나라에서 열려문을 내리면 관하에 그에 대한 서류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서류가 지나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누군가 열려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꾸민 글이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사또는 딱 잡아댔습니다 열려문 하나 받으려고 누구는 뇌물도 바친다지요 하지만 이 서류는 완벽하지 않습니까 심성고운 윤씨 부인은 남편이 병들자 밤새 돌보는 건 물론이요 남편이 밥을 못 먹는 날엔 함께 굶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이 죽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열려문 자격에 딱 맞는 안여자지요 어사는 답답했습니다 수상하긴 한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니 말이에요 밤이 되어 자리에 누웠지만 잠도 안 왔습니다 답답하니 목만 탔지요 그런데 마침 소옥이라는 여자종이 시원한 물을 한 잔 내왔어요 어사는 고맙다며 물 한 잔을 단숨에 마셨지요 그때였습니다 소옥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사가 놀라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소옥이 모든 걸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양반집 마님이었어요 그런데 집안이 기울어 남편이 죽게 된 겁니다 윤씨 부인은 남편을 위해 좋은 맷자리를 구했어요 죽어서라도 편히 쉬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맷자리가 봉황이 알을 품은 모양으로 풍수쟁이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명당 중에 명당이었어요 자손이 번성하고 대대손손 재상이 되는 자리라나 뭐라나요 어떤 사람이 그 맷자리를 훔쳐버렸지요 윤씨 부인의 남편묘를 자기 내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윤씨 부인은 당장 관하에 소송을 냈습니다 맷자리의 주인을 가려달라고요 그런데 사토는 여자가 극성맞게 소송을 냈다며 얕잡아 보고 둘 다 묘지를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인인 윤씨 부인은 답답한 노릇이었어요 윤씨 부인은 사토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사토는 귀찮다며 형리를 시켜 부인을 끌어냈어요 그것도 모자라 관노를 시켜 울며 울며 사정하는 윤씨 부인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망신을 주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윤씨 부인은 돌의 머리를 부딪혀 그 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정말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사토는 당황했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토는 곧 일을 꾸몄습니다 먼저 윤씨 부인을 끌어낸 형리와 간호들을 멀리 보내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없애버렸어요 증인을 없앤 거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사토는 며칠을 고민고민하다가 완벽하게 사건을 숨길 꾀를 생각해냈답니다 바로 열려문이었지요 사토는 윤씨 부인의 조카며 양자를 꼬드겼어요 부인이 남편을 잊지 못해 자결한 것으로 하자고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열려문도 받게 해줄 거라고 했지요 양자와 조카는 사토가 시키는 대로 부인이 남편을 따라 세세로 목숨을 끊은 거라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려문은 명예도 명예지만 땀도 받고 은전도 받는 부자가 되는 일이었거든요 어차피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니 자신들은 부자가 되고 가문은 명예를 얻으면 노의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관원이며 고을 사람들은 입도 번금 못했어요 자칫 잘못 입을 돌렸다가는 자신들도 형리나 관노꼴이 될 게 뻔했거든요 더군다나 가짜 증인들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소옥의 아버지는 윤씨 부인을 내동댕이 친 관노 중 하나였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조사관에게 받으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토가 소옥의 아버지가 증언을 하려 하자 사토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렸어요 소옥은 한이 맺힐 수밖에요 소옥은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 한을 풀어줄 기회를 엿보다 어사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은 겁니다 다음날 어사는 사또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거짓 증언을 한 사람과 요를 훔친 자는 모두 감옥에 보냈고요 어사는 거짓 연령문 대신 진실을 만천하에 밝혀 윤씨 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문지기 이야기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경복궁을 건설한 사람은 태주 이성계와 신하인 정도전이었어요 하지만 한양을 새로운 도읍지로 완성시킨 사람은 조선 제2대왕 태종과 박자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만큼 박자청이라는 인물의 활약은 대단했지요 상덕궁을 짓는 것은 물론 경복궁 서쪽에 경회로를 짓고 개천을 파고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한양을 새로운 도읍지로 탈바꿈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박자청은 원래 고려 사람으로 조선이 세워지면서 문지기로 지냈어요 하찮은 신분의 문지기가 어찌하다 궁궐을 짓고 커다란 성문을 새로 만드는 일을 주관하는 정승이 되었는지 그 사연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답니다 태주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태주 이성계는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떠나 한양으로 새 도읍지를 옮기고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일에 정신을 쏟고 있었지요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어요 태주 이성계가 머물던 궁궐문 앞에서 한바탕 소람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놈 당장 궐문을 열어라 무거운 밤하늘에 어둠을 가르며 이성계의 동생인 의안대군이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어명이옵니다 누구도 임금님의 허락 없이는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사옵니다 무거운 어둠보다 더 무겁게 떡 버티고선 문지기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의안대군과 맞섰습니다 고장 문지기 주제에 나를 막아서 의안대군은 화가 치밀어 냅다 주먹을 날렸어요 의안대군이 날린 주먹은 문지기의 얼굴에 바로 꽂혔습니다 잠시 비틀거리던 문지기는 다시 자세를 고쳐 세우며 버티기를 그만두지 않았지요 해가 떨어진 이후에는 누구도 골 안으로 들이지 말라는 어명이옵니다 라고 하며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문지기는 버텼어요 이런 멍청한 놈을 봤나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이 나라 왕의 동생이라고 의안대군을 들이라는 어명도 받은 바가 없사옵니다 같은 말만 반복하며 버티는 문지기에게 화가 치솟을 대로 치솟은 의안대군은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문지기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고꾸라졌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발길질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도 문지기는 권문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권문은 권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가 열지 않으면 결코 열 수 없는 문이었어요 임금이 계신 궁권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입직 병사라 하여 병사이기도 했습니다 소란함에 놀란 태조 이성계가 그 이유를 묻고는 권문을 열고 의안대군을 들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문지기는 임금의 명령에 따라 의안대군을 권란으로 들였지요 의안대군은 성이 나서 씩씩거리며 자신을 몰라보고 문을 열지 않은 문지기에게 당장 벌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의안대군의 말을 다 들은 태조 이성계가 말문을 열었어요 옛날에 중국 주하부의 세류영에서는 다만 장군의 명령만 듣고 임금의 조서도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 그 문지기가 의안대군의 명령에 따라 문을 열지 않은 것은 진실로 옳은 일이다 내 행동은 잘한 것이 아니야 태조 이성계는 오히려 아우인 의안대군을 크게 꾸지졌습니다 주하부는 옛날 중국 한나라에 강직하기로 유명한 장수의 이름이었어요 왕의 동생마저도 자신의 명령 없이는 들여보내지 않았던 그 문지기를 주하부처럼 강직한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이지요 태조는 당장 그 병사를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박자청이라 하옵니다 내가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세상이 어지럽다 다시 고려를 일으키려는 놈들은 나를 해치려 곳곳에 숨어 있을 것이야 이런때 너처럼 강직한 신하가 내 곁에 있다면 더없이 안심하고 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구나 태조 이성계에게는 박자청처럼 매질도 견디며 오직 자신의 명령만을 따르는 충직한 신하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답니다 그는 박자청에게 은으로 만든 허리띠를 선물로 내렸어요 또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을 지키는 호위 모사로 승진도 시켜주었답니다 박자청은 국왕 호위부대에 임명이 되어서도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잠자리에도 들지 않고 계속 순찰을 돌면서 임무를 완수했어요 태조 이성계는 이 사실을 알고 박자청을 더욱 신임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훗날 궁궐을 짓는 일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정상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흥인 지문 이야기 우리나라의 보물 제1호는 흥인 지문입니다 동대문이라 불리기도 하지요 사대문의 이름은 각각 숭례문, 도리문, 숙정문, 흥인 지문이에요 다른 문들의 이름은 세 글자이지만 흥인 지문은 네 글자입니다 여기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온답니다 흥인 지문에 얽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궁궐 앞에 이상한 도인이 나타나 임금을 뵈러 왔다며 큰소리로 외쳤어요 문지기는 도인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도인이 도리어 호통을 쳤어요 맷자리를 잘못 옮겼다 원래의 맷자리에서 남쪽으로 다섯 자정도 옮겼어야 했거늘 그래야 어머니의 병이 나을 것이다 문지기는 도인의 말에 놀랐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어머니의 병과 며칠 전 옮긴 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도인은 문지기가 머뭇거리는 사이 재빨리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궁궐을 산책하던 임금과 마주쳤지요 도인은 임금에게 다가갔어요 전하 흥인문의 이름을 바꾸셔야 합니다 임금은 도인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어째서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냐 경복궁을 중심으로 보면 낙산이 인왕산보다 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기를 채우기 위해 산맥이 꿈틀거리는 모양의 글자 지를 더하여야 합니다 신하들은 도인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도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이름을 바꾸면 무엇이 좋은 것이냐 훗날 임금님의 자손 한 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은 도인의 뜻대로 흥인문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흥인문은 흥인지문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임금과 도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임금이 왕위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고 도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병자 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임금은 청나라 군사를 피해 남한산성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청나라 병사들은 이미 도성 가까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붙잡히게 생긴 임금이 흥인 지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에게 붙잡힌다면 제 목숨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목숨까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발발굽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고 모래바람이 일었어요 임금은 급히 낡은 초가집으로 몸을 숨겼지요 문틈으로 청나라 장수 용골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용골대는 말을 멈추고 병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조선의 임금은 분명히 남한산성으로 향했을 것이다 임금은 용골대의 말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한산성에 들어간다면 갑자기 쉽지 않을 테니 어서 찾도록 하라는 명령을 듣고 용골대와 병사들은 큰 함성을 지르며 카사치 뒤지기 시작했어요 우레 같은 소리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임금의 목을 겨누는 것 같았습니다 임금은 두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용골대는 낡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도에는 조선 도성의 모습이 있었지요 지도를 들어 손가락으로 동쪽 문을 가리켰어요 이곳이 흥인문이다 임금은 아마 이곳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흥인문을 찾아라 용골대는 흥인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흥인문이 흥인지문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두 개의 문이 다른 문이라고 생각한 용골대는 흥인지문을 눈앞에서 지나쳤습니다 임금은 용골대가 사라진 틈에 흥인지문을 빠져나왔어요 도성을 빠져나온 임금은 서둘러 남한산성으로 향했습니다 용골대는 여전히 흥인문을 찾아 도성을 헤맸지요 나라를 지키지 못한 못난 소인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임금은 무사히 남한산성에 도착했습니다 도인의 예언으로 목숨을 구한 임금은 이후로 백성들을 지키는 훌륭한 왕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에 쓴 편지 옛날에 어떤 총각 선비가 과거를 보러 서울에 갔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외딴 집에 들게 됐지요 마침 그 외딴 집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는데 선비가 보고 그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선비는 처녀를 좋은 말로 꿰어서 장례를 약속했습니다 과거를 보고 내려오는 길에 꼭 다시 들러서 처녀를 데려감아 언약을 했지요 그 말을 들은 처녀는 다홍 치마를 방바닥에 깔더니 선비 덜어 거기에 올라 앉으라고 했어요 제가 간밤에 꿈을 꾸니 푸른 용 누른 용이 이 치마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더이다 반드시 경사가 있을 꿈이니 서방님은 이 치마에 올라앉아 그 길몽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과거에 급제할 것입니다 선비는 시키는 대로 다홍 치마에 올라앉아 꿈을 받았어요 처녀는 또 선비에게 벼루 한 개와 붓 한 자루를 건네주면서 이 벼루와 붓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것으로 장차 남편들 사람에게 주려고 고이 간직해왔습니다 부디 이것으로 과거를 보아 꼭 급제하십시오 선비는 감격해서 벼루와 붓을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에 꼭 들르겠노라 두 번 세 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비는 처녀와 헤어져 서울로 갔지요 가서 과거를 봤는데 참말로 급제를 했어요 떡하니 장원 급제를 해서 한림학사 벼슬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풍악을 잡히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판이었어요 그런데 시골 선비가 과거 급제에다 높은 벼슬까지 받아 놓으니 그만 옷줄에 져서 약속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답니다 정말로 잊어버린 건지 일부러 잊은 척하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처녀 집은 찾지도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후딱 가버렸단 말이지요 처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나 저제나 선비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새벽마다 정화수 떠다 놓고 서방님 장원 급제하게 해달라고 빌면서 참 잔악개나 일편단심 선비 생각으로 날 밤을 세웠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달이 가고 해가 가는데도 도무지 무슨 소식이 와야지요 한 해고 두 해고 감감부 소식이었습니다 처녀는 이러다가 서방도 한 번 못 만나보고 죽겠다 싶어서 그 길로 집을 나섰어요 제 발로 한 번 찾아가 볼 작정을 한 거지요 아주 머리를 깎고 바랑을 매고 중이 돼서 나섰습니다 옛날에는 중도 아닌 처녀가 혼자서 바깥세상을 돌아다니면 안 되었거든요 그렇게 집을 나서 3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어찌어찌 선비가 사는 동네까지 가게 되었어요 가서 소소문을 해보니 바로 제 남편 사는 집이 거기 있단 말이지요 당장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동냥을 청하니까 처음에는 쌀을 주었어요 쌀은 싫고 깨를 달라고 했지요 깨를 주기에 밑 없는 자루에 받았습니다 그러니 깨가 주르르 쏟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걸 한 알 한 알 주워 담았어요 그 깨가 얼마나 잘 자래요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었네요 날이 저물었으니 어떻게 해요 하룻밤 재워달래서 잤지요 하룻밤 자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처녀가 말했습니다 이댁 서방님 아침 진지는 중히 갖다 드리면 벼슬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 집에서는 벼슬이 더 높아질 거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그릴 하라고 했지요 처녀는 밥상을 들고 선비 방에 들어가 무릎 앞에 상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산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선비는 처녀를 보고도 못 본 채 했어요 왼고개를 착 틀고 앉아 그냥 밥만 먹는 겁니다 할 일 없이 그냥 나왔어요 점심때도 처녀는 밥상을 들고 선비 방에 들어가 무릎 앞에 상을 바치고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선비는 못 본 채 했습니다 눈길 한 번 안 주고 쓰다 달다 말 한마디도 없어 또 할 일 없이 그냥 나왔어요 처녀는 바람을 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마침 집 앞에 커다란 연못이 하나 있었고 연못가에는 비자나무가 한 그루 있었거든요 처녀는 비자나무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글을 썼습니다 넌들 네 죄를 모를 쏘냐 낸들 네 죄를 모를 쏘냐 바위처럼 굳은 언약 지푸락이 되었구나 암흑의 벼슬아친 눈이 남으십시오 이렇게 써놓고 연못에 뛰어들었지요 마침 앞산에서 나무하던 나무꾼이 그걸 보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암흑의 내 연못에 사람 빠져 죽네 선비가 그 외침을 듣고 그제야 마음에 질려 벗어발로 뛰쳐나왔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처녀는 벌써 물에 빠져 죽어 있었지요 허둥뒤둥 달려가 보니 연못가 비자나무 껍질에 글이 쓰여 있었어요 선비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넌들 네 죄를 모를 쏘냐 낸들 네 죄를 모를 쏘냐 바위처럼 굳은 언약 지푸락이 되었구나 암흑의 벼슬아치 눈이 남으십시오 그 글을 읽고 나니 대번의 선비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 심는 노인 한 노인이 뜰에서 어린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나무 심는 손길은 매우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침 그때 노인의 곁을 지나가던 젊은이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토록 정성스럽게 어린 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그야 이 나무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심고 있지 젊은이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또다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언제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70년은 지나야 될 걸세 노인의 대답에 젊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매우 연로해 보이십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어린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으니 물론 나는 그때까지 살 수 없을 걸세 하지만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내가 태어났을 때 이 과수원에는 나무마다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었다네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할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어린 나무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지 나도 먼 훗날 내 후손들을 위해 지금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이라네 오늘의 동화 등불을 들고 있는 이유 어두컴컴한 밤길을 한 사나이가 더듬더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이 갑자기 어두워지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등불을 미리 챙겨오는 건데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등불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등불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어두워도 걷는데 별 불편이 없겠군 사나이는 등불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듬거리며 간신히 길을 걷고 있던 사나이는 등불을 들고 오는 사람을 보고 기절할 듯 놀라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한 손엔 등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엔 지팡이를 든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나이가 등불을 들고 있던 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인 듯한데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이 환해져도 어차피 보지 못할 텐데요 그러자 장님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는 등불이 있다 하여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등불을 들고 걸으면 당신처럼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겠지요 당신이 이 등불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저를 발견하였듯이요 오늘의 동화 머리와 꼬리 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 뒤에 붙어 있어서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지요 어째서 난 언제나 너의 뒤만 따라다녀야 하는 거지 그리고 너는 언제나 혼자서 의견을 말하고 갈 곳을 정하잖아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도 엄연히 뱀의 일부인데 왜 늘 노예처럼 네 뒤만 졸졸 따라다녀야 되냐고 꼬리의 불평을 들은 머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너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알아차릴 귀도 없잖아 게다가 너는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두뇌도 없지 않니 나는 절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앞장서는 게 아니야 내가 늘 앞에서 인도하는 것은 진심으로 너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이라면 지금까지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모든 독재자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다고 말을 하지 하지만 실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있으면서 말이야 꼬리의 말에 머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의 역할을 바꿔보자 내가 하던 일을 네가 대신해 보는 거야 머리의 말에 꼬리는 너무나 기뻐서 곧장 앞장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꼬리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 개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허우적대던 꼬리는 머리의 도움으로 개울물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꼬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한마디 하더니 다시 앞장서 나아갔습니다 잠시 뒤 꼬리 앞에 가시덤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꼬리는 그만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꼬리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지면 칠수록 날카로운 가시가 몸을 더욱더 깊이 찔렀습니다 결국 상처투성이가 된 꼬리는 머리의 도움으로 가시덤불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니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 그만두라고? 그럴 수 없어 앞으로는 제대로 해낼 테니까 두고 봐 머리가 말렸지만 꼬리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또다시 앞장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꼬리 앞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말릴 새도 없이 꼬리는 그만 불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점점 뜨거워지고 갑자기 주위가 캄캄해지자 그제야 꼬리는 두려웠습니다 머리야 대체 여기가 어디야? 그렇게 내 말 안 듣더니 이제 어쩔 거야 불길 속으로 들어왔잖아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렸지만 이미 불길 깊숙이 들어와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머리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뱀의 몸은 불타기 시작했고 머리도 함께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를 뽑을 땐 머리와 같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만일 꼬리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아 세 가지 지혜로운 행동 예루살렘에 사는 한 노인이 집을 떠나 이곳저곳을 여행하던 중 이른모를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병은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음을 앞둔 노인은 여관 주인을 불러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내 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물건들을 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단 지혜로운 행동 세 가지를 하기 전에는 물건들을 내주지 마십시오 여관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마 후 노인의 아들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서둘러 찾아왔습니다 노인의 아들은 지나가는 마을 사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서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난 모르는 일이오 마을 사람은 묵둑둑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물었지만 하나같이 모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인의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혜롭게 생각하자 바로 그때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가득 치고 그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른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값을 치를 테니 이 나무를 예루살렘에서 온 노인이 머문 여관으로 배달해 주시오 돈을 받은 나무꾼은 그 길로 곧장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지요 잠시 후 나무꾼이 나무 배달을 왔다고 하자 여관 주인이 놀라 말했습니다 나는 나무를 산 적이 없는데요 저분이 이 나무 값을 지르고 이곳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첫 번째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노인의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저녁 식사를 내왔습니다 음식은 오리 다섯 마리와 닭 한 마리였습니다 여관 주인과 그의 아내 두 아들 두 딸도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가족을 인사시키고 나서 여관 주인이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자 음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노인의 아들은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리 한 마리를 주인 부부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두 아들에게 또 다른 한 마리는 두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마리의 오리는 자기 앞에 두었지요 손님이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고 주인은 어리둥절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두 번째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닭 요리를 나누어 주십시오 불쾌한 마음을 누르며 주인이 말했습니다 손님은 닭 요리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머리를 부부 앞에 놓았고 두 아들에게는 다리를 두 딸에게는 날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몸통은 자기 앞에 두었지요 이것은 세 번째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사는 예루살렘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눕니까 노인의 아들은 태연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정말 공평하게 나누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선 오리를 그렇게 나누게 된 까닭을 말씀드리지요 먹을 사람은 일곱인데 오리는 다섯 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주인 내외분과 오리 한 마리 두 아들과 오리 한 마리 두 딸과 오리 한 마리 그리고 저와 오리 두 마리 이렇게 몫을 정하면 그 합이 각각 셋이 되니 공평하지 않습니까 화를 냈던 주인은 손님의 분명한 계산법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닭 요리를 나눈 이유도 설명해 주시오 주인의 말에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닭은 한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휘에 따라 나눠드렸습니다 주인 내외분은 이 집안의 제일 어른이심으로 달게 머리를 두 아들은 이 집의 기둥이므로 다리를 들였습니다 또 두 따님은 곧 멀리 시집을 갈 것이니 날개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게 몸통처럼 생긴 배를 타고 왔다가 또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므로 몸통 부분을 가진 것입니다 손님의 말이 끝나자 주인은 무릎을 지며 웃었습니다 당신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던 당신의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군요 그분의 유언대로 당신은 세 가지 지혜로운 행동을 했소 자 여기 이 물건들을 받으시오 여관 주인은 보관해 두고 있던 소지품들을 모두 노인의 아들에게 전해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마지막 손님 한 라비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여섯 사람을 초대해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초대받은 손님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라비가 초대한 사람은 분명 여섯이었는데 라비의 집에는 일곱 명이 모였습니다 누가 불청객인 거지 초대한 사람들 모두 오늘 처음 보는 거라 도무지 가려낼 수가 없네 고민 끝에 라비가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초대한 분은 여섯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일곱 분이 오신 걸로 보아 여러분 가운데 제가 초대하지 않은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분은 곧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비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대받은 손님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덕망이 높아 누가 보아도 초대받았음직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나가버렸는지 정말로 초대받지 않았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야 그가 나가버린 이유를 알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만일 그 자리에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졌다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심한 창피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위해 지혜로운 사람이 희생한 것이었던 겁니다 오늘의 동안 유대인과 학문 유대 민족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립운동을 펼쳤을 때 라비 아키바는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로마 황제는 탈모들을 공부하는 유대인은 누구든 사형에 처하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학문을 통해 민족의 전통과 정신력을 이어간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아키바는 사람들에게 여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시내가에 물을 마시러 왔다가 물 속에서 정신없이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허둥대고 있니? 우릴 붙잡아 갈 그물이 무서워서 그래요 물고기들의 대답에 여우는 몹시 걱정해주는 척 했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와 여기로 올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여우님 당신은 무척 영리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보니 꽤 어리석군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물 속에서조차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땅으로 올라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어요? 이 이야기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유대인이 학문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끝내 아키바는 로마군에게 붙잡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 로마인들은 아키바의 몸을 인두로 태워 고통스럽게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키바는 뜨거운 인두가 닿는데도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키바의 태연한 모습을 보고 놀란 로마의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오히려 기쁩니다 말을 마친 아키바는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두 소년 유대인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 한 지혜로운 라비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탈모드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직 탈모드를 배울 자격이 없소 라빈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이라도 치르게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방문객의 성화에 라빈은 간단한 문제를 냈습니다 두 소년이 여름방학에 집 굴뚝을 정소했소 그런데 정소를 마친 한 소년의 얼굴엔 새카맣게 그으름이 묻어있었고 다른 한 소년의 얼굴은 깨끗했다오 자, 당신은 어느 소년이 얼굴을 씻을 거라 생각하시오 그야 당연히 그으름이 묻은 소년이 얼굴을 씻겠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탈모드를 배울 자격이 없다는 거요 라비가 냉정하게 잘라 말하자 방문객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탈모드의 깨달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오 얼굴이 더러운 소년은 깨끗한 소년을 보고 자기의 얼굴도 깨끗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반대로 얼굴이 깨끗한 소년은 다른 소년을 보고 자기의 얼굴도 더러워졌을 거라고 생각해 얼굴을 씻을 거라고 그제야 방문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방문객이 간곡히 부탁하자 라비는 처음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소년이 굴뚝을 청소한 뒤에 한 소년은 새까맣게 더러워진 얼굴로 또 한 소년은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소 당신은 어느 소년이 얼굴을 씻을 거라 생각하시오 방문객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얼굴이 깨끗한 소년이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탈모두를 배울 자격이 없는 거요 뜻밖의 대답에 방문객이 실망스러워하자 라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소년이 똑같이 굴뚝을 청소했다면 한 소년은 얼굴이 더러워졌는데 한 소년이 깨끗할 리가 없지 않겠소 오늘의 동화 항아리 이야기 어느 농부의 집에 흙으로 만든 항아리와 쇠로 만든 항아리가 있었어요 흙항아리와 쇠항아리는 제각기 쓰임새에 맞게 사용되었지요 농부는 흙항아리에는 물이나 쌀을 담았고 쇠항아리에는 돈이나 다른 금속을 넣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나지 않았겠어요 흙항아리와 쇠항아리도 그만 강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되고 말았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숨쉬기도 힘드네 여기저기 다른 물건들도 떠내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한참을 떠내려가던 쇠항아리는 한 집에 있던 흙항아리를 발견했답니다 아니 저건 흙항아리 아니야? 쇠항아리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새참 물살을 해치며 흙항아리 곁으로 다가갔지요 흙항아리야 거기 있어 나야 나 그러나 흙항아리는 쇠항아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자꾸만 달아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날 못 본 건가 쇠항아리는 다시 한번 손을 흔들며 흙항아리를 불렀어요 흙항아리야 나라고다 그러나 흙항아리는 쇠항아리가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리 떨어지려고 애를 썼지요 쇠항아리는 흙항아리의 태도가 몹시 서운했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같은 집에 살았었는데 흙항아리가 하는 행동이 섭섭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했지요 흙항아리야 지금 우리는 똑같은 공경에 처해 있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너는 어째서 자꾸 나를 피하기만 하는 거니 그러자 흙항아리가 대답했답니다 날 위한다면 나한테서 멀리 떨어지도록 해 우리가 서로 부딪히면 내 몸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단 말이야 네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네 몸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닿으면 나는 당장 부서지고 말 거야 오늘의 동화 모기의 교만 뜨거운 태양이 빛나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사자 한 마리가 나무 그늘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요 더위를 피한 달콤한 낮잠이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사자 주위를 앵앵거리며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모기는 겁도 없이 사자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답니다 그리고 사자의 귀에 대고 의기양량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동물의 왕이라지만 난 네가 전혀 두렵지 않아 나보다 강하지도 않으니까 말이야 만약 네가 정말로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디 한번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줘봐 아무리 발톱으로 긁고 이빨로 물어봐 나를 당할 수가 있나 나로 말하자면 너보다 힘이 몇 배 더 센 모기란다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싸워보자고 모기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자를 쏘았지요 그리고 사자의 콧구멍 속으로 날아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마구 물었답니다 아, 가려워 가려움을 견디지 못한 사자는 그 큰 몸을 버둥거렸어요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사자 주제에 까불고 있어 신이 난 모기는 사자 몸을 마구 물어댔어요 사자는 엉엉 울면서 발톱으로 온몸을 긁어댔답니다 코딱지보다 작은 모기 때문에 잠도 깨고 눈물까지 보인 사자는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기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몸을 꼬고 발을 휘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아무리 사자라 하더라도 빠르게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을 수는 없었거든요 내가 줬다, 내가 줬소 사자가 고개를 설레 설레 흔들며 말했어요 사자는 결국 모기를 잡으려던 것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 그늘 밑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사자에게 이겼다고 생각한 모기는 기쁨에 겨워 하늘로 날아올랐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얼마 있지 않아서 끝나고 말았어요 기분이 우쭐해서 날아다니던 모기가 그만 나뭇가지 사이에 있던 거미줄에 걸린 거예요 모기는 꼼짝없이 거미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고 만 거죠 세상에 이럴 수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사자도 굴복시킨 데가 한낱 거미에게 잡히다니 오늘의 동화 사슴과 사자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기 위해 샘물가로 갔어요 사슴은 시원한 샘물을 마음껏 마셨죠 아, 시원해 그런데 물을 마시고 난 사슴은 우연히 샘물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답니다 사슴은 자신의 멋진 뿔을 넋을 잃고 들여다보았어요 멋지기도 해라 세상에 나보다 더 멋진 뿔을 가진 동물이 또 있을까 여러 갈래로 갈라져 크고 장엄한 모습을 하고 있는 뿔 그 뿔은 자기 자신이 보아도 너무나 멋있었어요 하지만 가늘고 나약하게만 보이는 다리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뿔은 이렇게 멋있는데 다리는 왜 이렇게 가늘고 약해 보이는 거지 다리도 뿔처럼 이렇게 멋지면 좋은데 사슴은 혼자 중얼거리며 다리를 내려다보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배가 고팠는데 잘됐다 사자는 사슴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사자를 발견한 사슴은 있는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사슴은 아주 빠르게 달렸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가늘고 보기 싫다고 생각했던 다리로 힘차게 달린 덕분에 사슴은 사자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었답니다 뒤로 돌아보았더니 사자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넓은 들판에서 가늘고 긴 다리로 껑충껑충 달리는 사슴을 사자는 도저히 잡을 수 없었답니다 내 꼭 잡고야 말테다 모처럼 발견한 맛종 먹이를 놓칠 수야 없지 사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슴의 뒤를 따라갔어요 몹시 배가 고팠거든요 아 저기 숲이 있구나 한참을 달린 사슴은 숲속에 숨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그동안 잘 달리던 사슴은 숲속으로 들어가자 더 이상 마음대로 달릴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사슴이 자기 스스로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했던 뿔이 자꾸만 나뭇가지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크고 위험 있는 사슴의 뿌리 나뭇가지에 걸려 비틀거리는 사이에 사자가 바싹 뒤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슴은 사자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사슴은 깊은 한숨을 몰아쉬면서 말했답니다 나처럼 어리석은 사슴이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다리는 내 목숨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뿔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줄이야 오늘의 동화 까마귀와 개똥지파귀 까마귀는 앞으로 다가올 불길한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새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깃털이 검은 까마귀가 까악깍 울면서 날아가면 하루 종일 조심스럽게 행동하지요 숲속에 살고 있던 개똥지파귀는 까마귀의 그런 신통한 능력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지요 사실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자신의 울음소리보다 더 특별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칫 사람들이란 참 어리석어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뽐내다가도 그깟 까마귀란 놈이 어쩌다 울기라도 하면 벌벌 떤단 말이야 못생긴 까마귀가 하는 일인데 나라고 못할 것 없지 이제부터 나도 사람들에게 앞날을 알려주는 점쟁이 제가 될 거야 개똥지파귀는 날갯짓을 하며 나무 위로 포르르 날아올랐어요 그때 마침 먼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개똥지파귀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개똥지파귀는 사람들 쪽으로 날아가서 나뭇가지에 걸터 앉았답니다 그리고는 커다랗게 목청을 높여 울기 시작했어요 조용하던 숲속에 갑자기 개똥지파귀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거죠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게 갑자기 숲이 들썩거리네 여행자들은 깜짝 놀라 주위를 돌아보았답니다 옳거니 이제야 효과가 나타나는군 개똥지파귀는 신이 났어요 꼬리를 한껏 치켜세우면서 다시 한번 커다랗게 울었지요 여행을 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조심스러운 눈길로 숲속을 둘러보았답니다 그러다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개똥지파귀를 발견하고는 피식 웃었어요 내 참 기가 막혀서 개똥지파귀였잖아 그 여행자는 개똥지파귀를 가리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가던 길이나 계속 갑시다 저건 개똥지파귀 일본이에요 개똥지파귀의 울음소리에는 아무런 뜻도 없다고요 괜히 시간만 버렸네 오늘의 동화 민심 속에 남은 진실 영조는 조선시대에서도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임금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80살까지 장수하면서 무려 50년 동안이나 재위에 올라있었지요 그는 특히 문화정책에 많은 힘을 쏟는데 그의 재위기관을 근대 문화의 부흥기라고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영조 임금은 항문과 예수를 사랑하며 어느 임금보다도 청빙과 검소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탐관 오리를 쫓아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지요 한편 그 빅심한 당파싸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탕평책을 펼쳤고 충량과를 설치하여 어진 사람과 현명한 인재를 등용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사도 세자를 무참하게 뒤취해 가두어 죽인 일은 커다란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영조시대 전후로는 격심한 당파싸움 때문에 하루도 조정이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숙종 때 완전히 몰락했던 남인들은 대부분이 아예 농민으로 전락했지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 중 똑똑한 이들은 함께 뭉쳐 자신들의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가 전라도 김제에 사는 이정운이라는 자였습니다 김제 군수는 탐관오리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정운이 이 탐관오리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당연히 이정운의 친지들은 관가로 몰려가 항의를 하며 이정운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요 하지만 거부당하자 관가 내부를 모조리 부셔버리는 등 크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사건의 계기로 일반 백성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엄중히 보고 관리를 욕보인 자들을 엄중 처단하라고 명했지요 하지만 정작 이정운은 잡지 못하고 다른 주변 인물들만 체포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져 곳곳에 도적들이 출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손만 놓고 볼 뿐이었습니다 영조는 깊은 시름에 빠졌어요 그리고 백성의 안녕을 도모하고 탐관오리를 쑥청하기 위해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중 가장 총명한 이종백에게 삼남 지방의 암행어사 임무를 맡겼지요 다른 암행어사들처럼 이종백도 떨어질 것 같은 가세에 다 헤어진 도포를 입고 전라도를 향해 달렸습니다 암행어사가 온다는 소문을 들은 탐관오리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요 이종백이 전라도를 향했을 때는 마침 오랜만에 풍년이 찾아온 가을이었습니다 농부들은 기분 좋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있었지요 이종백은 끝없이 펼쳐진 황금 물결을 뒤로하며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느 마을 앞에 당도했을 때였어요 마을 어귀의 큰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노인네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전에 정생원에 소작을 해줄 때는 쌀 석섬만 받치면 되는 것이었는데 땅의 주인이 이생원으로 바뀌자 여섯 섬을 달라는구만 그렇게 몽땅 주었다가는 올겨울에 꼼짝없이 굶어죽게 생겼네 어디 그게 자네만 그런가 나도 이생원에 논을 소작해 주지만 그 양반 욕심이 너무 지나쳐 전에 정생원이었을 때가 좋았지 친구의 딸까지 쫓아낸 인물인데 소작농들한테야 오죽하겠나 첨벌을 받을놈 정생원이 재산을 다 가로채더니 맡아주기로 약속까지 한 그 딸을 내치고 친구라고 해도 돈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나보네 입들 조심하게 이렇게 경작할 논이라도 있는 게 어딘가 괜히 주둥이 잘못 놀렸다 이 땅도 잃어버리지들 말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종백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우선 그 이생원이라는 작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져 세그머니 한 노인 옆으로 다가가 앉았지요 저 실례지만 불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여기 이 불을 쓰시게 고맙습니다 노인은 이종백의 깍듯한 태도가 마음에 드는지 이번에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데 혹시 요기거리라도 있다면 좀 주시겠습니까 이거 참 밥은 좀 남아있기는 한데 반찬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어차피 요기인데 반찬이 무슨 필요겠습니까 밥을 받아든 이종백은 맛있다는 듯이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 이종백을 보며 노인이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지요 그것 가지고 배가 차겠나 내일이 끝나고 나서 같이 이종원 댁에 가세나 거기 가서 저녁이나 먹자고 이종원의 이름이 나오자 이종백은 귀가 번쩍 했습니다 그 이종원이라는 분들께서 오늘 잔치라도 여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네만 이 동네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니까 이종백은 잘됐다 싶어서 계속 해물었습니다 그래 그 집은 언제부터 그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한 10년쯤 되었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나요 그건 우리 같은 무식쟁이들이야 잘 모르지 근데 친구인 정생원의 재산을 몽땅 차지하는 바람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네 이종백은 노인이 의심스러워할 것 같아 더 이상은 캐묻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이종원에 대해 더 뒷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김재로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마침 김재에서 관과 습격 사건이 있은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분위기가 여전히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종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만 옥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갇힌 사람들 중 군수에게 뇌물을 바친 자는 금방 풀려나고 뇌물을 바치지 않은 자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김재 관내로 들어선 이종백은 우선 여러 사건들의 문서를 검토했어요 그 중 이종백의 눈길을 끄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로 변장한 여도둑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종백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녀의 문서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문서에는 와용리 정아무개의 딸로서 십여 년 전부터 집을 나와 도둑질을 하다 잡혔음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이종백은 그녀를 끌어내리라고 명령했지요 동엄마루 앞으로 끌려나온 것은 갓 20세 정도로 보이는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여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너에게 일어난 일을 소상히 말해보도록 하여라 이종백이 여인에게 말하자 그제서야 여인은 고개를 들어 이종백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평소 때의 군수가 아니라 점잖게 생긴 이종백이 자신을 불러냈음을 알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입을 떼었습니다 저는 원래 대대로 이콜 부자인 정혼 집안의 후손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를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두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직하시기 전에 같은 동네의 친구인 이생원에게 모든 재산과 함께 저를 위탁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이종백은 이생원이 낮에 동네 노인에게 들은 그 작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종백은 여인을 재촉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전 이생원의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허나 제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 이생원은 절 몹시도 구박하고 마침내는 학대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인은 조용히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종백은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짐짓 엄한 목소리로 재차 물었지요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이생원이 저를 학대하다 못해 심하게 매질까지 하였습니다 전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몇 번이고 까무라쳤지요 결국 이생원은 저를 집 밖으로 쫓아버렸고 전 굶주리다 못해 이 집 저 집 구걸을 하며 겨우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하지만 열여섯이 되던 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생원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생원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고마운 마음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생원은 결국 제 몸까지 덜에 펴놓았습니다 전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어느 날 밤 남장을 하고 그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여자의 몸인지라 결국 도망쳐 나오지 못하고 하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너의 사정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야 동네 사람들도 물론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땅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너의 아버지가 이생원에게 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전 재산을 이생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와룡골 사람들 모두가 아는 진실이옵니다 이종백은 이로써 이생원을 잡아들일 구실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 정훈 사건을 해결하고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한 뒤에 덮쳐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우선은 그 여인을 다시 감옥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했습니다 와룡리는 김제에서도 부유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생원의 집은 가장 큰 집이었지요 귀와 서너 채를 이은 큰 집이 멀리서 보기에도 돈 많고 권세 있는 집안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종백은 허름한 차림을 한 채 이생원의 집에 가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생원은 밖을 내다보지도 않은 채 하인을 시켜 재워줄 수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종백이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난 전라도 감사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니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정해주게 그러자 하인이 부리나케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곧 다시 나와서는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종백은 사랑채로 안내되었어요 그곳에서 이생원과 정장케 인사를 나누자 곧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반찬이라고는 김치 하나뿐이고 밥도 거칠거칠한 보리밥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종백은 아주 맛나게 밥을 비웠지요 그동안에도 이생원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웬 거지같은 놈이 남의 밥을 축내고 있냐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이종백은 그런 푸대접도 꿋꿋이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큰 신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오는 길이고 전라도 감사 이성용의 이종사촌입니다 그런데 여행도 준 노잣돈이 다 떨어져 그만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전라도 감사의 이종사촌이라는 말에 이생원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아 그러셨습니까 요새는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손님들을 함부로 재워드리지도 못한답니다 몇 달 전에도 도둑이 집안에 들어와 잡은 적이 있지요 그 이후로는 손님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손님은 전라도 감사의 사촌이라 하시니 하룻밤 묻고 가시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댁에는 아들이 있습니까 예 하나 있기는 하지만 도통 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그거 잘 되었군요 마침 제 친구 중 과거에는 몇 번 떨어졌지만 아주 똑똑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밥만 먹여준다면 보수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니 데려다 놓고 아드님을 가르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보수도 필요 없다는 말에 이생원은 좋아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좋고 말고요 이생원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이종백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생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정생원과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모두들 한결같이 구두쇠, 죽일놈, 노랭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러다 길가에서 만난 한 노인이 이생원에 대해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그 노인의 말에 따르면 이생원이 정생원의 딸과 모든 재산을 가로챈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종백은 당장에 이생원을 단죄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일단은 김제 관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생원의 집에 깔끔한 옷차림에 선비가 나타났어요 그 선비는 밥만 먹여주면 돈도 받지 않고 그를 가르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생원은 전라도 감사의 친척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를 받아들여주었어요 또 며칠 뒤 이번에는 건강하게 생긴 남자가 밥만 먹여준다면 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머슴으로 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욕심 많은 이생원은 그저 하늘이 우리 집안을 더 잘 살게 해주시느라고 이렇게 좋은 선생과 센튼한 머슴을 보내주셨나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덥석 받아들였지요 암행어사 이종백은 몇 달에 걸쳐 삼남 지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겨울이 다가왔고 탐관 오리들의 약탈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끼니를 때우지도 못하는 실정이 되었지요 그들은 처음에는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쓰레기통을 뒤졌지만 곧 때를 지어다니며 도적질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도적들 중 김석삼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는 힘도 세고 몸이 날 옆에 도적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혔습니다 게다가 김석삼은 욕심 많은 부자들 집만 털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의적으로 불렸지요 하지만 그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관가의 창고를 털다 포졸들에게 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종백이 김제에 도착하자 김석삼이라는 의적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를 불렀지요 이종백의 앞에 건장하면서도 당당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이종백은 김석삼을 보자 그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김석삼에게 이생원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석삼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 작자는 친구의 재산과 딸을 몽땅 삼켜버린 아주 극악무도한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종백은 조용히 김석삼에게 귓속말로 은밀한 명령을 내리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김석삼은 선비 차림을 하고 이생원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김석삼과 이생원은 밤새도록 같이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이종백은 은밀히 이생원 집에 들어가는 선생과 머슴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별도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김석삼은 어디서 났는지 좋은 술과 음식을 싸들고 이생원의 집을 찾았어요 욕심 많은 이생원으로서는 공짜로 좋은 음식을 먹을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지요 어느 날 이종백은 드디어 이생원을 잡아드릴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을 이끌고 이생원 집을 들이닥쳤지요 마침 그곳에 있던 김석삼을 잡아다가 불호령을 치며 물었습니다 이 녀석 이생원 같자고 도둑질을 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럼 그동안 훔친 재물은 모두 어디에 쌓아두었느냐 모두 이생원 집 곳간에 있습니다 김석삼의 대답에 이생원은 펄쩍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얼마 동안 김석삼이 가져온 공짜 술과 공짜 음식을 즐겼을 뿐인데 5년 동안이나 같이 도둑질을 했다니 그것도 훔쳐온 재물을 자기 집에 쌓아두었다는 말에 이생원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이놈 김석삼의 말이 모두 사실이렸다 소위는 억울하옵니다 소위는 그저 김석삼이 가져온 술과 음식을 먹고 마셨을 뿐입니다 뭐라 여봐라 저 녀석을 매우쳐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달려들어와 이생원을 형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관가 내에는 곤장치는 소리와 이생원의 비명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이번에는 이종백이 이생원 집 선생과 머슴을 불러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입을 모았어요 어르신의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저희는 10년 넘게 이생원 집에서 일을 하면서 수고비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생원의 재산은 모두 도둑질로 모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생원은 끝까지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종백은 정생원의 딸을 불러냈지요 그제서야 이생원은 모든 것이 밝혀졌음을 눈치챘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생원은 원래 저의 절친한 친구로 죽기 전 그의 재산과 딸을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과 저의 아들이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만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생원은 한숨과 눈물이 섞인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종백은 단호히 말했지요 너 같은 놈은 하늘에서도 용서치 않으실 거다 너는 당장 모든 재산을 정생원의 딸에게 돌려주고 가족들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나거라 결국 이생원은 모든 재산을 여도둑으로 붙잡혔던 정생원의 딸에게 넘겨주고 머나먼 곳을 향해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의 옛날 이야기에는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뚝딱뚝딱 두드리기만 하면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요술 방망이 재물을 아무리 꺼내도 줄지 않는 화수분 항아리 머리에 쓰기만 하면 몸이 안 보이는 도깨비 감투들이 그것이죠 이런 신비로운 물건이 있어서 옛날 이야기가 더 재미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떤 놀라운 물건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